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운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운드가 자 보세요 야 아서스 대가리 봐 들리죠 이제 아서스 대가리 모아가지고 튀겨가지고 안주로 먹고싶다 그치 제대로 들리죠 동굴 됐어요? 블리자드에서 선물이 왔어 두번 들려? 택배기사는 볼펜으로 하던데 이렇게 느린 택배기사님 없죠 두번 들리는거는 별거 아냐 이제 동굴 안들려 이제 동굴 안들려 이제 동굴 안들려 봐봐 이걸로 뚫자 이제 동굴 안들죠 아서스 그 어깨가 봐 미쳤어 진짜 날카로워 안되네 아 이거 직발경은 안해도 되잖아 뭐하러 돌아왔냐고 안 뚫려 어? 나 이거 계속해가지고 구겨졌어 가시가 어? 가시 부러졌어 고쳤다고 알려주려고 이거 볼펜이라 빨리 써야돼 아 안그러면 굳어 아 실수로 넘쳤다 자 이제 동굴 안들리죠 왜 고장난줄 알아요? 왜 고장난줄 알아요? 다 만졌는데 닌텐도랑도 바꿔보고 놀랍게도 놀랍게도 처음 시작할 때 송출컴 업데이트 했을 때 윈도우 업데이트 했잖아 그게 캡쳐보드 GC550하고 충돌이 일어난대 그걸 이수자님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캡쳐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정답이었어요 씨발 이런데 어떻게 찾아? 캡쳐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정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고 알고보니까 저같은 현상이 있는게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나는 시야가 되게 좋아지면서 OBS가 또 뭔 일이 터졌겠거니 해서 이 게임컴의 어떤 스테레오믹스 문젠가? 이거랑 OBS만 줄천하게 검색했지 근데 생각을 바꿔서 캡쳐보드 그 캡쳐보드 깨지는 소리 하면 바로 나온대 이거 가지고 오늘 반나절 씨름아 나비재비 왔어?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보고하러 왔고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거 그거였어요 침착맨 체형에 맞는 바지찾기 바지쇼핑하기 근데 끝났어요 돈까스 먹고나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바지찾기는 그 게임컴퓨터 소리 안들려도 되거든 근데 이게 언젠가 고쳐야된다는 압박에 해야했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전장 몇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돼 그래픽카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바뀌었기 때문에 몇판 몇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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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기다리니까 몇팔 몇팔 나가면 기다리니까 몇시팔 몇시팔만 몇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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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據 네 되어가던 행복 윈 경통왕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질이 좀 다르죠? 확실히 좀 달라 좀 더 선명해 그지? 빨라졌지? 훨씬 이 이게 하는게 빨라지? 원래 이 룰렛에 있는거 글씨 다 안보였거든? 글씨 다 보이잖아 이거봐 이거봐 불꽃 튀는거봐 야 갈라진거 알고 있었어 여기? 이거? 벽? 몰랐지? 몰랐지 몰랐지? 갈라지는거 원래 안보였어 전에는 그래픽카드 후졌을땐 보통으로는 구현이 안됐어 이게 근데 봐봐 여기랑 여기 이 못이랑 이 못이랑 달라 그지? 어? 이런 안내가 있었던가? 어? 이런 안내가 있었던가? 야수 있는데 야수 있는데 차이 별로 안나네? 라팜 해야지 디카 처리속도봐 이제 제저플레이 훨씬 빨라지 봐봐 이거 초도 더 많이 온거 같지않아? 원래 이거 이런 초 아니였던거 같은데? 기물도 좋아졌어 헐 이랬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분들한테 매끈하지않았나? 뭘로? 아 눈은 표시하는거 보니까 뭐이 좀 이상한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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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전장은 그거 없나? 그래픽 그 옵션? 좋아지게 하는 옵션?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전투도 잘해 전에는 승리 100%인데도 진대가 있었거든 확실히 이기네 전투도 잘해 호민이 형도 좀 선명해졌어 원래 흐리멍텅했거든 호민이 형도 선명해졌어 흐리멍텅이 형도 선명해졌어 흐리멍텅이 형도 선명해졌어 어? 호민tv였잖아 이거 어때 팔고 팔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기 진짜 미쳤나미 미쳤나미 있어 옆그레이드라 약해보이는거야 미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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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검으로 해야지 이제 야수로 가야지 미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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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미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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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versy 5성으로 가면은 엄마 곰이 있는데 6성으로 가자 미치고 2분 1 2분 1 이거 처분할게요 야수 리본데어 찾고 도발 찾고 리본데어 도발 야수 요거는 필요 없고 리본데어 엄마 곰 야수 도발 좀 더 좀 더 배가 또 이따가 기멍 이따가 이따가 잡고 어? 바로 이걸 잡죠? 미쳤고 어? 왜 이렇게 때리죠? 미쳤고 고쳤어. 왜 고친줄 알아요? 윈도우 업데이트되면서 캡쳐보드랑 충동이 일어나서 캡쳐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정답이었어요 어? 리본?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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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안쳐내면 야수 자체가 없는데 야수 자체가 없어 민초가 있는데 굳이 민초 어차피 바꿀건데 막 어거지로 팔면서 하고싶지가 이때 종수가 뭐라는줄 알아요? 그게 유치하게? 널 G 대 0에 처한다 개유치하죠 혼합 야수 야수 어? 야수? 이거라도? 하나 생겨 하나 생긴다 조금만 더 잘해라 하나 생긴다 하나 생긴다 하나 생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타를 일단 첫 번째 스타 단축키도 몰라 단축키도 몰라 2 오버워치 눈 앞에다 놓고 걸어가는 것도 못해 왜냐면 점점 아래로 가 막 이렇게 가 클릭 이전에 맞추는 거 이전에 막 이렇게 시점부터가 이상하다니까 철인 3중격기에서 두 개를 이미 못해 그래서 그래도 나가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중한 그 대회 그 슬롯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잖아 모두의 축제를 이렇게 단축키도 모르는데 막 생산하는데 막 마린 하는데 막 클릭해 막 바락 막 찾아가지고 막 클릭해 히오스 있었으면 히오스 있으면 나가 근데 히오스를 어떻게 나가냐 아아아 몰라 다 모르면 나가 근데 어느 정도 히오스를 안다 안다 저쪽이 금은 못나가 저번에 아프리카쪽에서 이벤트 경기할 때 베돌아즈 히오스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시청자들이 하는데 개처발렸잖아 양학 전문이 아니고 나 지금 시작해도 똑같아 내 말은 그거지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 이만큼 올려야 되는 갭이 이 정도다 고추사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늘 와우?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와우 모릅니다 패치워크 땡기는데? 쭈형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아카리엘님 구결구독 감사합니다 저 커피 한보다 다 쭈형이래 쭈형 할 거 없으면 들어오세요 전장 한판 나게 쭈형 나보다 잘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쭈형 한 3개월인가 쉬고 했는데 맨날 나 저 패더라고 이게 악마하기 좋은데 악마가 안 뜨는데 성략은 겅盛을 준비했습니다 몰라 잘해 쭈형 잘해 쭈형 이건 뭐 질수 밖에 없죠? 질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야수 하나한거 보니까 하나를 묶었어 1일에다가 하나 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네 그냥 이걸 샀네 오케이 3080이기 때문에 왼쪽 있는거 하나 맞춰주면서 딜 1 감소 그냥 운이라고요 어쩌라고요 자 이거하고 요거 나 이거 가기 싫은데 요거 가고 돌려볼까 아니면 이거 그냥 무난하니까 겸장님 6개월 9도 간 사람들 가서 다음에 2개 복불복으로 사야될 때 이걸 할까 다음에 복불복으로 사야될 때 하자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자 5에서 6댐이예요 자 3080 실력 한번 봐요 자 안터트렸죠 때리고 때리고 아아 왼쪽 때려야지 3090이었으면 4딜로 맞았다 자 요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다음에 여기서 참잖아 삼성짜리 살 수 있어 다음에 삼성짜리 살 수 있어 아끼면 아끌까 아끼자 계속 아껴 계속 아껴 아끼고 또 아껴 아직도 내가 체력 제일 많아 꼴등인거같이 보이죠 1등이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더 유리하죠 야 이게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는게 너무 좋다 아 아 아 이거 킬 키울까 키울꺼면 얼리고 이거 사고 안키울꺼면 그냥 이거 사고 넘어가고 얘는 2426 별로올거 같은데 얼리고 다음에 3개 더 사자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어둡죠 아 아 아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자 8댐에서 10댐 정령 정령가네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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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얘는 원래 락을 있어요 락을 있는애야 너무 속상하다 나 진짜 아 근데 이거 빼면 빼야지 얘가 들어가거든 확정으로 지금 빼자 어 깝치지 말고 지금 빼자 빼고 들어가고 이거 넣어 이거 하나만 넣을까 하나만 넣을까 하나만 넣자 하나만 돌려 스벌 다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그거 왜 안 샀냐고요? 막상 살려고 보니까 정령이 나오면 더 좋잖아 이거 어떡하지 얼룩한테 이렇게 맞으면 안되는데 5성인데 그것도 이거 사 7턴에 이거 사기 어때 7턴에 이거 사기 근데 돌렸는데 없었어 어차피 살 거 이거 살 거였잖아 그치 이게 나 이건 폐허기도 하면서 정상하리 백상하리 요즘에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딩고에서 그 나온 노래 그 녹음한 거 정상하리 백상하리 안 떠? 난 왜 뜨지 이거? 왜 이렇게 심양하리 야 이걸 아아 아아아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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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이이이이빗 아, 독성 이거 찾아가지고 받고싶다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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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손 destructive 에헤헤에 헤헤에 에헤헤 에헤헤에 이럴때 구턴에 놈이를 안찼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놈이 안찼더라도 오발할수밖에 없네? 오발찾아서 뭐해야돼? 나? 여기서? 나 이거 추릴 것도 없는데? 노미를 지금 찾으면 안되는데? 나만 세금 중복으로 낸거 같은데? 맞아요? 나만 세금 중복으로 낸거 같애 이중과세 낸거 같애 맞아? 꼬랍쇼? 얼렐레? 이거 너무 좋은데? 얼릴 것까진 아니죠? 얼릴 것까진 아냐 돌려서 이런거 찾든가 그 쪼꼬미 있지? 쪼꼬미 1코짜리 쪼꼬미 3코짜리 쪼꼬미 비니 2코짜리 쪼꼬미 얼렐레 생각보다 할만한데 23%인데 얼렐레 얼렐레 오 좋게 풀려 얼렐레 아깝다 3090이었으면 이 새끼한테 20댐 맞아서 그래 20몇댐인가 미친 세금 나 이중과세 돼가지고 왜 난 두번 내야 돼 세금을 아까 냈는데 하여튼 개같은 게임입니다 그쵸? 세번 안낸게 어디야? 세번 냈을때는 이미 4등 아니에요 근데 3080하고 3090하고 가격차이가 100만원정도 차이나 안되메 왜 또 그렇게 나? 하이엔드라 그래? 나도 한번 하자 나도 한번 해보자 성능은 별 차이 없잖아 그치? 조금 나 조금 그치? 그래 원래 그래 근데 그 위로 갈수록 가성비가 확 떨어져 그치? 정상하리 백상하리 백상하리 짜릿하구요 비스트 파이로츠 비스트 파이로츠인데 폭군 서술 송곳니 좋죠? 노미 좋죠? 불안 좋죠? 빗송 좋죠? 5코에서는 4개 6코에서는 흉합체 어미인프 칼레코스 꼬라 좋아요? 꼬라도 좋나? 꼬라 좀 애매하지 않나? 부강 가르 좀 약간 꽝이고 그죠? 꼬라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 티어 이게 낮으니까 그정도? 오나안신령 요정도? 그정도가 좋아요 4코 4코에 만약에 이게 떴어 정드라가 떴어 그냥 뽑아요 정드라 떴으면 한동안 깡팬데 정드라 조도 안살? 제일 좋은거 두개 사야지 이거 용적멀 빗송? 빗송일줄 알았으면 기계살걸 씌울수 있는데 첨부 하나도 안아프죠? 빗송 생각하면 하나도 안아파요 때려라 너는 때려라 나는 내가일길 간다 때려라 때려 때려라 때려 때려라 때려 때려라 때려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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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육성에서 자 육성에서 총 몇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있거든? 기물 열개중에 흉합체 어미임프 칼레코스 온화한 신령 전투절단기도 좋아 진짜 꽝 없어 칸고르의 수습생 잽만 안 나오면 돼 칸고르의 수습생 잽 폭련의 나디나 이거 세 개만 아니면 돼 나는 진짜 많은 것도 안 바래 3080 좋죠 진짜 나 많은 거 안 바란다 다시 해보시죠 시빨롬아 하하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한 번 더 봐요 아니면 이거 얼리면 안 되는데? 어? 아니 열개중에 세 개만 안 나오라는 거 30%가 많이 바란 거야? 선택이야? 설레? 얘가 70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낮은 거 위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알차게 때려 얘가 낭비되지가 않아 이 스탯이 그래서 얘가 초반에 진짜 개깡패예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얘가 얘 어떻게 찾... 이거 어떻게 뽑았지? 미라? 오 잘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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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스택이 보여 그치? 무슨 스택인지 알죠? 30 체력 30 10번 썼다는 거야 한 대도 안 맞았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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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요게 좋다 기계 하나 해보자 아 기계 이런거 싫은데 이런거 말고 좀 하나, 욕심 한번만 더 내면 안될까? 욕심 한번만 더 내 어 나 생각해보니까 어 쟤 업할거지 이거 하나 사고 팔고, 내고 팔고 이게 약하다고요? 아 야무지게 알차게 때리죠? 자기 공격 역선에서 어어어 그리고 바로 폭탄 터뜨려주면서 아 야무지게 때리고 왔네 아아 진짜 이 새끼잖아 이게 약하다고? 약할 수가 없어 얘가 초반에 개깡팹니다 얘가 음? 이 친구야 정신차려 이 친구야 기계 정력 정력 자 요거 괜찮아 나쁘지않아 요거 나쁘지않아 요거 나쁘지않아 요거 나쁘지않아 요거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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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맛있습니까? 이거 보약입니다 자 자 야 야무지게 때리죠 또? 뭐 때려 넌 넌 때릴 길을 가라 야무지게 때립니다 아 아 좋아좋아 오오오오 좋아좋아 미쳤다 미친거같애 초반에 그 정드라랑 미친거같애 아프게 맞죠 잽이 진짜 너무 좋아 안정적이야 자 자 4 전인민오울도발 용족대표 아 이거 하고싶은데 잣갔네 잣갔네 이거 얼릴거까지 있나? 이거 왜 샀지? 이거 왜 팔았지? 그냥 얼리면 되는데? 왜 팔았지?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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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 괜찮아 다음에 보자 자 기계 4 이거 파라 아 이거 팔기 싫은데? 어? 뭘로 그러가? 어? 잠깐만 얘가 데미지가 더 센데? 내가 왜 상겨? 내가 왜 상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히힛 여기 떨어질 것 같다 오카이 오카이 살았죠? 뭐가 달라졌냐고요? 알몬들이 많구만 오카이 업! 안해 누구 좋으라고 업해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우그라사 내부 하늘 저 있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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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오즈를 왜 사아 흉합체 볼거야 흉합체 8500 에이 딱 봐봐 여기서 딱 이거 하면은 얼마나 좋아 봐봐 기계 대표 어 나도 해 전 인민해 야 차 한잔 하겠어?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멀록 멀록은 요걸로 요걸로 먼저 때리기 그 다음에 도구로 때리기 그 다음에 요걸로 때리기 그 다음에 요걸로 때리기 그 다음에 요걸로 때리기 그 다음에 요걸로 때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우 졸려 포필 좀 가볼까? 자 재정비 타임 정상하리 백상현이 정상현이 갈신으로 이렇게 하지? 왜? 어? 왜 이렇게 할까? 갈신으로 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3080에 걸맞는 플레이를 보여줘야되는데 그치? 부끄럽다 그래픽카드한테 부끄럽다 너도 著 멀록 있어 야수도 있어 정령도 있어 편안가바님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락카 뉴스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원래는 몰랐죠 3080 이거 장착하니까 보이는거야 비로소 그냥 어 불꽃인가보다 이랬지 이상하지 락카 뉴스가 이상하게 되어있는 것 같다 락카 뉴스가 이상하게 되어있는 것 같다 네, 까리시 이거 해야돼? 왜 이러고 와? 아 산 다음에 바꾸기? 호잇 팔까? 팔고 이거 살까? 어때? 올려 올리지마 4080 아니었음 이거 못했어 이게 시간을 좀 더 주거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어? 버프하고 돌려서 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얘가 더 좋은데? 얘가 더 좋은데? 아 하아 자 이거를 바꿔 아 이걸 사 아 이걸 사 그럼 바꿔 그치 그래서 파티를 바꿔 아니면 이걸 사고 아 이걸 사고 바꿨는데 이게 들어와 만약에 그럼 얼려야 돼? 아 역량을 못하니까 근질근질한데? 아 아 영놈을 안쓰니까 너무 짜증나 조바심나 어 내야잖아 그치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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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구 가꾸구 돌리고 아 오케 나 센거같은데 왜이렇게 비슷하지 얘는 왜 악마가 두개밖에 없어 어 팔아 우리 배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하수인이라도 이렇게? 3개 팔고 돌리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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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아 그럼 2개 나오네 맞네? 아니지 3개 해도 되지 왜냐면 여기서 2개 나오니까 그거 상관없이 실수 아니지 그니까 이거 섞은건 실수가 아니고 이거 안한게 실수지 소질이 있으시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이것도 할까? 필요없겠지? 이거 업하자 어? 자 봐봐 그럼 이거 바꾸고 아까처럼 할 수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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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려 있는데 왜 hanno pewn구? 알겠어 힐금소르 사소한 실수죠?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아 까지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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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아 르 야아 르죠? 야아 르 아 어 아 바로 독성 못둘쳐? 얘 아까 나 때리지 않았나? 그죠? 이 새끼.. 덤방진 새끼.. 배취도사 새끼.. 나 너무 센데 근데? 여기서 불안 찾을까요? 업할까? 업하고 돌리고 어? 돌리고 내고 내면 하나 살 수 있는데 이거 할까? 라벵스리러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골드 저장? 근데 갸르가 엄청 크는데? 좀 차이 있는데? 안 할게요 그쵸? 도움이 되죠? 제 그래픽카드랑 20점 차이나네요 그래.. 아니다 그래픽카드랑 920점 차이나네요 10점 야 이거 안 아꼈으면 이겼잖아 호오이 호오이 정령? 얘가 필요해? 필요 없잖아 어? 어? 불안이다 한번 바꿔봐 자 타러 타러 다음에 요거 깔고 타러 아니 나 팔면 안되지 타러 앗 얘 안 올렸다 하나 왜? 정지장 하면 좋아? 정지장 하면 좋아? 도발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맞아 이제 독성을 대비한단 말이야 이 친구들 그치? 많이 만들어 많이 이 가짜 가루를 만들어 가짜 가루들 이거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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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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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보했군요 아 잘못했다 불안해 있어야지 불안 전체 버프나 뭐 또 나오겠지 폭풍우가 이거 하나 유니크는 아니잖아 정지장을 뭐 찾아도 되는거고 불안있으면 불안이 더 좋은거 아니야 불안이 더 좋은거 아니야 불안이 더 좋은거 울안이 더 좋은거 아니에요 불안이 더 좋은거 아니야 불안이 더 좋은거 아니야 시끄러워 어어 얘 빼자 얘를 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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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긴 한데 그냥 얘 빼자 근데 할 게 없네 아 파티빼기? 악마는 이거 6개였으니까 많고 얘네는 고구 좀 섞을 것 같지 가짜 가르 만들어야 돼 가짜 가르 가짜 가르가 뭐냐고? 이런 것도 할까? 의미 없지 이거 하나 할까? 흑화초다 이거 빼고 이거 6개인데 얘가 의미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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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는데? 얘가 이기는 거 갸를 맞추는 거였나봐 아 영능은 흉에 돌리면 좋네 맞네 맞네 그믄 라그 66에다가 전환 받고 아 그래서 아까 그거 할 때 흉을 차라고 한 거구나 아 또 배웠어? 이걸 몰랐는데 이겼어? 아 아 복불복이 아 개같은 게임이야 3080 버프 빠지기 전에 빨리 해놓자 어 기계 정령 용족이 없네 위라는 위라는 중간부터가 나 어렵던데 두 개가 그거네 승률이 좋네 이거 한번 해보자 미라는 중간부터 힘 쫙 빠져 그치?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처음에 패다가 꼬꾸라져 오 좋아 그럼 이거 오죠 그럼 다 사지 다음 턴에 사는 거야? 마는 거야? 다음 턴에 팔고 업하는 거보다 한 턴 보고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지 않아? 두 개 사고 다음에 이거 하나 팔면서 올라가 팔면서 올리면서 하나 사면서 고고 생각해? 맞아 어디 밀가루 앞에서 종수 전장한다고? 어어? 이건 사야지 이것도 기물 나쁘지 않고 그럼 가자 그럼 가야지 이건 삼사짜리거든 사실상 업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4,5 되니까 하나 사면서 업 팔고 하나 사면서 업 패스? 사 사 사 하고 싶으면 해 돈이 될란지 모르겄네 연지수님이 침등에다가 지지대 설치하는 방법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주셨어 어어? 정령이 이뻐 얘가 이뻐 정령이 이뻐 패어? 뭐 미라가 패어야 그니까 이번에 업 할껀데 그니까 뭐가 이뻐 이거가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왜냐 멀쩡해 멀쩡해 그거 버프 있잖아 멀쩡해 버프 해적보다는 아 나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얘 어? 침착맨 개꼴 베기 싫어 아 멀쩡해가 아니었어 여기서 6이잖아 그러면 기물이 4개가 있다고 그럼 이거 팔어 팔고 업으래 만약에 난 별로 같은데 3개 사고 4개 하고 다 바꿀 수 있어 바꾸자 바꾸고 가자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꺼에요 응? 폐허 왜 버리냐고? 어?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꺼에요 페어 왜 버리냐고? 어? 이거 괜히 갖고있으면은 미련만 남아 미련만 남아 진짜 야 뭘 정해 안할꺼야? 그래서?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은 이거 올리고 팔아봤자 못사잖아 올리고 팔아봤자 못사 아 아 다음에 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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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팔고 이게 계속 네일타이밍 안나오네 이거 팔라고? 팔고 이거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건 아냐 내가 아무리 전장어 그래도 이건 아냐 뭔짓이야 이게 이게 다음 턴에 어? 삼성김물 해가지고 이거 바꿔서 할 수 있어 간잡고 있어 이렇게 해도 이겨 밀가루는 이거 안나오면은 제가 한게 맞는거에요 에? 그죠 이거 안나오면 뭘로? 일이 있으시군요 팔어? 팔어? 아 하아 버프가 두개밖에 안들어가네? 이걸 팔걸 1스탯 손해 1스탯 손해 1스탯 손해 1스탯 손해요 3,4 멀록이어야 되는데 1스탯 손해 굉장히 사소해 굉장히 사소해 다음락 태생증 oportun 몇 가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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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08건 어? 업해? 나도 업해 어때? 나도 업하자 근데 나는 좋다 줄거 같은데? 근데 나 피 많잖아 정령대표 나왔다고? 근데 별로 사고 싶은게 없어 사..사성..상점이 이거는 괜찮은데 이지랄이면은 내가 여기 머물고 싶겠어요? 야..이거는 처음에 이거 언제적.. 초등학교 때 키 다 커가지고 그치? 안 컸어 내가 이거를 팔고 이거 사는건 아냐 이 선방을 데려야돼 이게 뭐라고? 어? 뭐라고 대접해줘야돼? 첨부 달려있다고 이거 뭐 이거 어? 저것도 아닌게 얘 뭐 나왔냐? 찾은건 없구나 아 노미를 찾았네 노미를 찾았어 엘리스 이걸로 오성 올리는걸로 노미 찾았어 아 오케이 이게 3089입니다 자 자자자자 이거 하나 사 자 나머지 살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자 살거? 없어요 살거 없습니다 자자자 사요 자 대표가 없죠? 지금 뭘로 뭐 대표가 없어요 일단 돌려볼까? 하나만 돌려볼까? 오 해적 하나 나왔는데 아 멀록판개 멀록판개 이게 너무 커 어? 아 멀록판개 너무 커요 아 철거 퇴웬 민ти 차 한잔 노 좋은데? 삼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르오 어? 사소해 근데 사소해 진짜 이거 찾았으면 된거야 업한 이유가 뭐야 이거 찾으려고 한건데 이제 김을 키울거 찾으면 돼 사소해 안아퍼 나 웃으면서 맞을수 있어 행복하게 맞을수 있어 정령안산거 후회안해 사소해 하나도 안아파 병 있으시나요? 어 패? 안돼 앨리스가 크게 맞았어 일단 사 어? 악마대표 어때? 어? 정령대표 어? 불안 팔어 팔어 요거라 요거라 기계라 해적팔구 악마댓쿠 아 이걸로 할걸 체력이 없잖아 사소해 그럼 뭐 실수한게 뭐있어 없는데 얘 키울꺼야 얘가 더 센데 얘를 왜 키워 안죽잖아 그럼 턴 넘어가고 사소해 또 안죽었지 앞에 넘어서 오히려 좋아 눈치게임 제대로 넘어갔어 얘 되게 센 녀석인데? 넘어갔죠? 사소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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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거 두개 팔아? 스탯? 어? 이거 올리자 이제 여기서 올리자 여기서 올려 올리고 이거 팔아 아 이거 팔아 그리고 이거 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해 왜냐 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아니구나 어떻게 하지? 버프가 얘한테 튀는데 둘 중에 하나한테 근데 버프가 이 둘 중에 하나한테 튀는게 나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족한 고객 또 생겼고 봐봐요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으면은 세 개잖아 세 개 중에 두 개 중에 두 개로 튀잖아 효범하고 얘랑 50% 확률인데 이거는 66%잖아 그래도 그치? 이거 어차피 버릴 거긴 한데 이게 더 낫지 그리고 이거 효과도 보고 이거 뭘로 사소해 그리고 얘한테 들어갔지 됐어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사소해 아 지금 당장 전투가 눈앞인데 얘 하나에다가 버프 집중하라고 얘를 지금 어떻게 팔아 당장 전투가 급해 죽겠는데 이 버프 얘한테 들어간다고 그럼 파냐 얘를 오 21을 팔어 지금 어? 사소해 자 멀록 하나 키워볼까요? 우리? 멀록 하나 분양받아볼까? 아니지 여기까지 왔는데 멀록을 왜 분양해? 흉합체 분양해야지 불안을 하나 사 로망이니까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아 뭐야 나 뭐지? 얘? 아 이거지 빛 기계 대표 아 기계 좋은데 얘 키워? 바꿔? 바꿔도 될까? 이제 와서 바꿔? 안 바꿔 그리고 얘 한번 보고 하고 싶은데 하지만 조지라서 앞에 이런 거를 좀 따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뺄까? 얘 빼? 한번 붙여주고 한번 하자 이런 거를 따 조지 뒷송 빼면 안 돼 지금 맞을 때 맞더라도 나중에 패 한번 더 봐 아 얼마나 키운 거야 어? 짓대요 보여 오케이 오케이 파악됐어 오케이 오케이 참 쉬워 그치? 참 쉬워요 이 친구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수 수 수 그니까 하나로 쓰는거지 아우 더럽게 약해 아우 시시해 아우 켈투자드 미친 켈투자드 아우 근데 갈길이 많아서 얘 좋은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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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얘 버리는거 어때요? 얘 버리는거 어때? 진짜 리얼로 허수아비를 버리라고? 왜? 얘지 지랄하지마 이걸로 결정했어 어디 이래라 저래라야 아우 다음 누구야? 얘야? 너 가 이런거 해 아 이거 해놨어야 되는데 이케 천천히 그 Wizard 이케 와 근데 진짜 강렬 동네 자동 한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 번 보자고 이게 맞아 안 뒤지잖아 이거 어차피 해놓고 야 여기 독성 딱 바르면 이쁘다 어 얘만 여기다 안 죽으면 돼 아 너무 이거 찌꺼기 너무 많은데? 어 오케 오케오케 됐어 오케오케 됐어 자 됐어 오케 끝났어 아아 이걸 이기네 이새끼 다음엔 달라 독성이 4개라고 다음엔 이런거? 의미있어요? 그냥 해 왜 그냥 이런거 의미있어요? 의미있어 독 안나오면 있죠 나 안죽을거 같은데 쟁연아 쟁연아 아무리 팔아 버프 쳐야돼 됐는데 쟁연아 아니 안죽어 얘 악마라서 뭐 6댐 8댐 뭐 이래 왔다갔다 안죽어 훅 담궈 담그고 얘네들 할때 이제 진짜 이거 형 안 맞춰지면 그때 팔아 하나 팔아 하나 하나 딱댓맞 아 딱댓맞고 뒤졌으면 좋겠다 한번 뒤져봐야 정신을 차리죠 흐 흐 아 절대 죽을 일 없죠 이거 어떻게 23위도 어떻게 죽어 말도 안되는 소리가 없어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어어 예술이야 음 안뜨져 여기 예술이야 아 여기만 안들어가면 된거 침착맨 죽여 저기 끝났다 어떻게 침착맨을 딱 노렸네 90 94 이런거 안사야되는데 원래 그치? 미라라서 샀어 미라라서 미라라서 도 합쳐 합쳐 합치는거 어때 어? 합치고 또하나 뽑아 합치고 또하나 뽑아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스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자유 음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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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지금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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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억, 억, 억.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 꽤 많은 몰드를 들이자. 아. 아. 섬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독성 안 들어가는데. 오우 오우 그래도 얘 때렸어 오우 좋아 되졌네 얘가 둘중에 하나로 교환된다고 치면 아 의미없죠? 뭐 이거 뭐 이게 1댐차 1댐차이라 의미없어 애는 뭐 구울찾으면 뭐 그죠? 악마 이게 뭐 겨울찾으면 뇌차 2댐차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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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ㄷㄷ 이제 구글만 찾으면 돼요 왜? 빗송 버려야돼? 왜냐면은 내가 생각한거는 불안이 있어도 어차피 한자리밖에 못쓰잖아 그니까 빗송이 낫지 불안을 남겨도 어차피 다리가 없어 두자리 필요해 그것만 찾아요 이걸 사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왜? 아 얘가 빨리빨리니까 얘를 앞에다 놓자 뿔 두번째? 첫번째가 난거 같은데? 야 날먹봐 어우 잘 들어갔다 아 조지 날먹 역겹죠? 조지 날먹 역겨워요 근데 미란데 이게 나온다 그치? 원래 잘 안나오는데 내가 누구? 3080 아 3700 8700 복구했습니다 아 밀가루 8등 나쁘지 않았어 미라로 처음 1등한거야 그니까 이게 뜨지 얘도 판수 있어요? 내가 안한게 신라스 바로브 라까니슈 락 오 락으로 1등을 못했어 패치스 무클라 얘는 4위도 못했어 윌리피센트도 안 됐어 윌리피센트도 안 됐어 디코 디코 갑시다 종수 있다고? 직박이형도 있네 통수 없는데? 통수 없는데? 쥬형 나 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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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 그거 한대메 그 뭐 딴거 하는거 아냐? 그 오버워치 하던데 아까? 뭐 뭔가 하네? 얘는 왜 맨날 오프라인으로 해놓냐? 종수야 침된거 애들이랑 같이 있어 안녕하세요 아 쥬하 쥬 엉망하다 애기들 안잔다고 엉망하는거야? 쥬하 애들 재웠어 아니 직형 직박이형 지금 애들이랑 같이 누워있음 애들이 앉아 아 나는 그 단계 방금 지나고 왔는데 아 목소리가 박네요 아니 왜냐면 아까 화장 왔을 때 없는 거 보니까 아까 켜놓고 딴 데 간 거 같더라고 일단 쭈형 초대함 그러면 박형 놓고 어 잠깐만 나 다시 한 번만 불러줘봐 어 뭐요? 뭐 초대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왔어 아 어 네 어 왜 유효하지 않은 초대라고 나오지? 내가 해볼게 어 형은 된다 또 누구 불러?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섭외 중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방장이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나는 친구 없는데 그럼 몇 판만 그럼 미스터 옥 초대해주세요 잠깐만 그니까 미스터 옥이 없죠 없는 옥냥 없지? 아 감하 그럼 감 아니야 다시 할께요 제가 초대할께요 네 침도 동수야 충합체냐 가르 어? 잘 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꾸띠 으깨기는 옥냥이 도와 옥냥이? 옥냥이 이거 할 줄 알아? 옥냥이? 해본대 아 그래 좋아 몇 판 하다가 가겠지 뭐 너 언제 끝나? 나 이제 10턴이야 10턴? 1등 하려면 아직 좀 남았어 아 그럼 빨리 끝나겠네 무슨 말이야 1등 할거라니 1등 선언문 한번 해 여기서? 오래오래하게? 응 바로 온다는 얘긴가? 무슨 말이야 형님 자 1등 선언문 갑니다 저 철면수심은 이번 판에 압도적으로 1등 해서 다른 사람들 주내 기다리게 만들겠습니다 아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1등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얼룩이가 좀 불안한데 아 이걸 치고 있어 아 아 개못싸웠어 개못싸웠대 어 불안 불안은 양보할 수 없지 왜 웃어 왜 웃냐고 이걸 팔까? 페러풀구시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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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가 그럴 녀석이 아냐 옥냥이는 찐팬 찐스트리머는 철면수심 이상한데 아 죽었잖아 아 이걸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아 나도 저런 유행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유행어 아니에요 아 유행어 제조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자 이제 슬슬 합시다 초대합니다 초대합쇼 8등 했어요? 옥냥 아니요 저 5등이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아니면 끊겨서 들려요? 잘 들려요 되게 잘 들려요 정수씨 그 오프라인 옥냥이 왜 안 들어와요 들어와 있어요 오프라인 왜 해놓는 거예요 자꾸 저 오프라인이에요? 없어요 아 내 행보를 들키지 않으려고 오프라인 좀 평소에 풀어놓으세요 옛날에 그 네이트온일 때 꼭 저런 친구들 있었는데 어 맞아 지가 얘기하고 싶은 애 있을 때만 바꿔 맞아 아 진짜 맞아 맞아 옛날에 네이트온 있을 때는 나 대학교 그 막 1,2학년 때라 나 막 자춧방 있는데 가면 이제 집에 그 친구네 집 가면은 컴퓨터에 있거든 그러면 꼭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꼭 옆에 그 사이드 오른쪽에 한 7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딱 났어 한 4분의 1 정도 딱 차지하게 정신인걸 옥하 아 옥하 왔어? 형하 정량아 어 종재형 일로 오셨네 뭐 이랬어? 병건이랑? 에? 일단은 데스피인 캐릭터스 이세라 노주도르모가 나왔네요 이게 그러면은 니가 나오면 아무거나 걸어 어떻게 왜 했냐고 묻자다 내가 지금 아니야 아니 형 형은 항상 우리한테 내 말인데 뒤지 않아? 형은 항상 우리한테 웃음을 준다고 웃음을 이게 왜 주냐면 악마할 때 좋아 맞아 악마할 때 좋더라 나도 켈타스 이거 해봐야겠다 켈타스 좋아 켈타스 2티어야 켈타스 켈타스 좋아 나 근데 이거 패치되고 완전 처음하는데? 벨페가 좀 돼가지고 2티어가 좀 많아졌어 좋아 2티어가 좀 많아졌어 꼴찌 한 사람이 최근에 만남가져서 밥내기? 종수 돈 많으니까 뭐 안장입겠네 저희 밥내기 밥내기 밥내기에서 안산것만 벌써 한 5번은 있는거 같아 종수형이 한 3번 사기로 했는데 종수도 나 한번 사주기로 했잖아 나도 종수형한테 얻어먹을 수 하나 있어 겸양떠느라 뭐 이런걸 주고 그래 이러면서 겸양떠 다음에 내가 밥살게 이러잖아 겸양떠 병건아 내가 놀라운 사진 알려줄까? 응 너 롤 아직 골든이? 아 너 실버잖아 종수형 실버잖아요 응 어떻게 알아? 개못하니까 나는 종수형 방송 맨날 보는데 맨날 틀어놔 종수형 방송 너 롤 개못하잖아 방송 안키고 떨어진건데? 아니 방송할 때는 다 놨어 파다하게 그 모르는 스트리머 없어 아 그래? 어 내가 종수형 개못하는데 장점 하나 있어 뭐? 대회 때 잘해 맞아 종수 그거는 시간 문제였지 사실상 실버가는거 시간 문제였어 뭐이 시간 문제야 내가 너 골드 올려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종수형이 올려준거야 실버가 어떻게 골드를 올려줬지 내가 올려줬지 개못하는거 침착면 저거 실버가 어떻게 실버가 어떻게 골드를 올려줘 본인이 실버인데 야 너는 양심있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돼 아니 근데 이거 인정해줬던게 서포터로 골드간거는 진짜 잘하는거야 내가 서포터 해봐서 아는데 그걸로 골드 올리기가 하늘의 별단 쟤가 못하는거였다니까 내가 끌어올려줬다니까 아 종수형 다이안급이야 저정도면 인정해야돼 서포터는 공수 난 그런 니 이런 모습도 나는 사랑한다 침착맨 그렇게 어? 저거 하면서 살래 아 이런 모습도 사랑해 너도 이제 독립할때가 됐어 아 나 이거 생긴거 안속 언제까지 속극으로 살거야 그렇게 아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종수형 크다 병건이형 롤잘한다 그런것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거 그럴 수 있어 음 뭘 그럴 수 있어 있기는 아까 이거 안살거야 아 나 이거 오랜만이라 시청자들이 아예 안 가르쳐준다네 그러면 나 혼자 독립으로 독립으로 하.. 시청자들도 모른데? 시청자들도 아니 안 가르쳐준다네 아예 니 맘배로 하래 시청자들도 몰라서 그래 그거를 아는데 참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아 그건 맞아 알고 있는데 막 참는다? 그래 그런 사람은 없어 그냥 모르는거야 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 전장만큼 소득이 좋은 게임이었어 그래 어 아니 호민이형도 이거 처음이세요? 혹시? 델패되고? 아니 나는 요즘에 밤마다 하고 있어 하하하 그래요? 우리 밤마다 파티가 열려 좀미더머니만 아니면 호민이형도 벌써 만점 찍었어요 4명이서 항상 이거 전장에 사인큐 밤마다 파티가 벌 어 어 뭐야 이거 맞아? 다음 누구지? 너무 잘 뜨는데 어 나 이거 뭐야 마이애브로 나오네 응 여러분 어떡할까 아 여러분 어떡할까 하지마 형은 하지마 왜 형은 이지대로 해 여러분 어떡할까 하자면 누가 이겨 시청자과의 소통을 네가 왜 막아 아니 소통을 막는게 아니라 이건 반칙이잖아 동서야 너 정도 되면 안 물어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트위치에서 가장 전장 많이 한 사람 아니야 솔직히 너 정도 했는데 물어보면 그건 판수야 판수로야 맞아 맞아 말도 안 돼 자존심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거 사발하는게 낫겠죠 아 나는 판수가 부족하잖아 나는 명건이형은 아 진짜 명건이형 많이 안했잖아 그래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웃겨 그지 그래 맘먹으려는 것도 좀 그래 네 동원아 언제 독립할거야 아니 독립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라 사실 적시 사실 적시 사실 적시 언제 독립할거야 오케이 자 좋아요 어 그래도 괜찮은데 나 성적 지금 쟤는 삼국지 시대에 태어났으면 식상시였을거야 아니 열 명분 열 명분이야 제갈량 제갈량 혼자서 다 형이 유비면 난 제갈량 그리고 종수형 방통 이나 세격이 비슷해 아니 나 조조할건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하고 업하고 사로하고 어차피 안되잖아 잠깐 어 나 죽겠는데 좋아 좋아 용헌아 너 몇 점이야? 저... 삼... 이천 몇 점? 야 생각보다 높다 몇 판 해봤네 그래도 아니 천 몇 점인가 이천 몇 점인가 몇 점이었지? 형 몇 점이에요? 나 이제 만점 직전 아 왜? 아니 종수형 방송할때마다 제일 많이 본 방제가 철면수심 오늘 만점 간다 이거 트위치 2020년도 방제조사 해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방제 몇 번 떠나 2, 3주 전에 이미 만천점이었는데 요새 조금 내린거야 아니 그래도 이게 방제조사 해봐야 돼 통계조사 니가 뭐랄까라 종수형 전장 만점 간다 어? 이거 두개 제일 많이 썼으니까 나 용헌이도 많이 봤어 용헌이 하하핳 무슨 소리 하루만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 용헌이는 아... 안 그래도 동생이 카톡 오던데 오늘 웃으면서 어우 잠깐만 업 회원님들 업 업 업 3번팔 아 이... 무조건 사야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 순서 어때? 약간 이 순서 느낌? 그리고 이거 보완하기? 야아 시청자들 완전 친데레다 근데 안 알려준다면서 경기 시작하니까 수천만 대화하네 못 참아 어 1, 2, 3, 3, 1 무슨 소스코드로 암호 대화하듯이 왜 알려주는지 알아? 이제 아는게 나왔거든 하하하하하하 이제서야 아는게 나왔거든 한글을 안치고 숫자만 치고 있어 소스코드처럼 아무것도 치고 있어 아 좋아 나 이번판 꼴등할 것 같아 포미니 형 캐릭터 뭐에요? 나 저기 미라우스 아 미라우스구나 밀가루 포미니 형 1등이야 역시 좋음 개잘해 역시 좋음 경건이 형 어디있어? 나? 경건이 형 마이 에브야? 나 5등 아 5등 마이 에브구나 병건이 형 너 2등 야 쭈진이 딱 그거네 1, 2등이네 아 역시 지우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하긴 해 근데 재주가 많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난 종수 그러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뭐 불만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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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왜이렇게 잘나오지? 왜이렇게 잘나오지? 응 응 응 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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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 요런, 요런 느낌 요런, 요런 느낌 아니 아니 오해할 뻔했잖아 나쁘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쁘지 않다는 뜻 응 나쁘지 않다 일상 대화인데 그지? 어 맘이 냈네 요새 하하하하 저 이모티콘 뭐야 유팻? 저거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종수가 만든거 아니야? 아니 종수가 만든거잖아 아 말도 안되는 이모티콘 돌아다니네 유팻 유팻이 뭐야 아 원래 저게 들어가있네 처음에 왜이렇게 세? 위치는 왜이래 앵, 앵매니까 이것이 앵매니까 아아 비겼다x2 앵매스 내가 아픈만큼 형도 아파 내가 아픈만큼 형도 아파 침착면 엄청 세요? 양건이 형 세단 말이야? 주와맨 엄청 키웠어 양건이 형 엄청 세다고? 아 나 별로 안 세다 아 이거 업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그냥 업해요 어? 나 별로 안 세어 근데 좋아 오케이 오케이 1, 2, 3 자 그럼 순서를 봐봐 광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거를 돌리고 이걸 하는게 나 그리고 잠깐만 이거 이 일을 받잖아 하고 하면은 내가 하는게 낫다 내가 의지를 한번 가져볼게 다들 자기 게임 안하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니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친구들이 있어 어 내 의지를 내가 가져볼게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여기 안에 있단 말이야 친구들이 잘해줘 그랬어요 응 좀 느린데 이거 좀 느린데 이거 아씨 아깝다 아 뭔가 아깝네 어? 이거 이제 없애야 될 때 같은데? 이거 없애고 방송 안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렇군 아 그렇군 아 그렇군 아 설마 그렇게 돼 내가 이렇게 상상하면 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에요 아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래 무슨 소리에요 아 너 좋은애라고 다 제 친구들이에요 전부 와 왜 이렇게 쎄? 내가 이기네? 우와 마이브 뭐야 이걸 내가 왜 이기지? 병건이 형이 병건이 형 키웠네 전장을 이렇게 하는거야 하하하하하하 이게 그래픽카드 3080의 실력이야 그래픽카드 샀어? 아니 병건이 형 저거 나 우리 엘리온 촬영하면서 받았어 받았어 우리 아 진짜? 개빨라 전장 개빨라 개빨라? 어 나도 살까? 나 오늘 병건이 형한테 하나 실망한게 있긴 있어 저 형 컴퓨터 모르는거 컨셉이었어 옹냥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직접 달았다니까 깜짝 놀랐어 옹냥이가 내가 직접 달았다니까 깜짝 놀랐어 옹냥이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아니 그것까지 잘하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내 말이 만해 진짜 아니 하나는 그렇게 해야할거 아니야 어? 걸겠다고? 답답하다 진짜 어? 어? 아수이는 줄었지만 골트를 업보했군요 만족한 예전 같은 것 좀 찾아 봅시다 불안! 빗성! 지금 말고? 시청자들이 서로 얘기해줄 땐 좋은데 의견이 갈리니까 리본하고 얘는 좀 나중에 의견 갈리지 말지 합쳐지면 이거 두 개죠 나머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를 멀록 독성 이런 거 알렉스트라자 왜 육성이냐 무섭게 이대로 계속 가시죠 난가? 아 나 아니구나 알렐이 누구였지? 알렐? 대만인 와 뭐야 아 그렇지 어 내가 1등 이긴다 근데도 진 거 같은데 야 이게 현대판 다둑두는 거 같네 근데 땀 쎄다 오 나 왜 이긴다고 했는데 왜 져 아닌가 이기나?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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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이거 때리지 지인 영원이를 맞는데 밀가루 신호 왔네요 90턴 되니까 신호 오네 밀가루 이런 거 사야되요? 사야되요 이런 거? 이거 하나 사자 체력 3면 괜찮죠 바로바로 해서? 아 오케이 전함을 하수인 전함을 하수인 자 채팅창 잠깐만 안 볼게요 아 왜냐하면 내가 집중을 채팅창보다 가끔 놓치더라고 나만의 전장을 할게 기다려봐 나 믿지? 나도 나를 믿어 나를 믿는 나를 믿어 날 믿어봐 나 간다 나 잘해 날 믿어보라고 이거 파라 그리고 이거는 이걸 사 왜냐하면 요게 3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거냐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자 다시 자 아니지 맞지 아니지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고 왜냐면 전함이 전함이 있으면 파는게 맞는데 전함이 없으니까 이걸 사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난 그 무엇도 두렵지않고 난 그 무엇도 두렵지않고 근데 이길거 같은데 이거부터 사고 반대랜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사나 이거 천복가는데 나중에 좋잖아 저 이렇게 이거 맞아? 볼바르가 지금 세니까 어 뭐야 종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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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버그야 버그야 아니 체력이 105인게 말이 안되잖아 지금이 아 슬퍼하지마라 아 아니 구관 가르라는게 체력이 105에요 아 종수형으로 장난했구만 나보고 벌레라는거야? 아니 버그가 벌렌 아닌데 말도 안되네 와 에이 23대 무리 졌어 병건이 죽었잖아 어 병건이 죽었어? 아 병건이 죽었어? 아 아아... 아니 죽었어?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야 옹냥이? 아니 죽어... 갔어? 내심 스트레스를 받았었나봐 아니 스트레스 받은게 아니라 슬프네 이게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걸 사면? 아니지! 아니지! 이거 파라 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이거 바꿀까요? 요거 바꿀까? 요거 없앨까요? 요거? 아 근데 이거 몰록이라 전원만 전원만 큰 부담스덕겠네요 굳이 레버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음 턴에 하던가? 얘가 지금 엄청 셀거다 다 죽을거 같은데 뒤준마냥 경고 나 누구한테 죽었어? 알렉한테? 누구야? 알렉? 내가 죽여줄게 형 마이크 고장났나봐 형건이 없다 그래픽카드 사더니 마이크 고장 났나봐 형건이 형 내가 죽여줄게 내가 얘 천보 까고 열어도 없나? 천보 없나 얘? 와 역시 짧아 형 아 얘 먼저 떼 아 내가 먼저 아 아 정본아 네? 게임은 그래픽카드로 하는게 아니야 하하하하 그건 맞지 조민이 형님 뭘 아시네요 어? 아 엄청 세다 와 와 알렉 엄청 세다 알렉 아 나 또 5등이네 어? 옥냥이가 몰라 하하하하 나 6등인가? 아 괜찮아 이게 개못한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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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패치하고 초판이에요 아 개못 하긴 해 저 몇 점인지 아세요? 아 나 이거 안되겠어 나 이거 정산해야겠어 이게 정산 안하니까 지금 대충대충 하는거 같은데 나 몇 점이지? 전장 점수? 이거 좀 없구나 뭐야 잠깐만 나 전장 점수 0점이래 아 0점에 0점 아 1다루 켈투만났구나 아 영원히 영원히 두대 맞고 갔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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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이 날라갔잖아 어 을부구싱긴한데 됐다 너 0점이었어? 자 이거 점수 그.. 합니다 1등 5점 하세요? 2등 4점, 3등 3점, 4등 0점 어때요? 좋아요 우리끼리만? 네 막판 뒤집기 할 수 있게 우리끼리만 그래? 아니 나는 우리끼리 안하면 셋 다 0점이라고 얘기하네 점수 정산 2팀 8등이니까 아 그러면 4등 마이너스 1점 하자 아 그래? 왜냐면 이거 동기부여가 되게 이러면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잖아 오케이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 내가 도발을 왜 벌었을까? 아 5, 3, 1 마이너스 1 하더니 본인이 3등이라 3점 중견이라 5, 3, 1? 아니 이게 어울려 근데 이게 나중에 역전도 잘 나왔네 멀록은 왜 편룸 팔았을까? 와 독차반 5, 3, 2, 1 와 종수형 봐 미쳤다 우승각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맞는거야? 내가 정령을 낸 후에 아군 정령 하나당 생명력 1을 넣습니다 사기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빨리 뽑았지? 잠깐 이거 종수잖아 종수형이요 종수 근데 저 플러글이 아마 독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다 그 누구도 종수형 이길 바라고 있잖아 진짜 진짜 내가 구조된가봐 나랑만 하면 날라댕겨 응? 아 그러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우와 154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미쳤다 어떻게 하는거야 봐도 못하겠어 종수형이 맨사랑 야아 막 하는거 봐 야 근데 이렇게 잘하는 형이 왜 가끔 방송보면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있지? 일부러 그러는건가? 원래 그래 왕냥이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잘하잖아 지금 그 어디 한번 갈등을 빚어볼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신기해서 우와 미쳤다 올려 우와 올렸어요 어 반반가 더 유리해 아니야 이길거 같아 내 백트랙커인 이기는게 더 높아 지금 어 독성 깼다 잘 깼다 독성 저거 못 들을거 같은데 잠깐 34 어 첨부 잘 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근데 죽일 수 있나? 죽일 수 있나? 아니 가르를 못잡아 지금 가르 잡을 딜이 안나와 아 잡네 어 이겼어 어 뭐올라? 아 가르가 딜이 안좋구나 딱딜 딱딜이네 딱딜 아 그러게 가르가 딜이 별로네 하체만 조졌네 이제 아르거스 산다? 어 안사네? 홍수 이제 무조건 아르거스 사는데 전 인민의 아 아니야 뭘 무조건 뭘 전 그런거 없어 외치면서 전 인민의 무장화 하면서 멀로 기졌네 전 인민의 무장화 뭐야 뭔 소리라는거야 아르거스를 참아? 니가? 형 아르거스 사 우리 땜에 안사는거 안살거야 사 괜찮아 아 신껍치 안되는데 아 안살거야 아 이걸 또 이악물고 아르거스에 하려고 이악물고 안사네 야 심하네 아 진짜 이사람들 어 올라간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벌로스 게임을 즐겨야해 이거 한타건 야 이런거 처음 봐 나도 나도 오 육원체다 와 이거 실력이 어? 어 맞아? 왜? 맞아? 나지나 이거 되잖아 그니까 어? 아니야 말하지마 어 좋은데 됐어 톡 들어왔어 톡 들어왔어 와 됐어 됐어 이길 수 있겠다 이제 어? 아 이거 아 근데 풀러글이 너무 잘 컸더라고 황금불안에다가 뭐 이렇게 할거면 아르거스에 스파르지 아 나 그것을 왜 바른데 전인민의 무장화 아니 아니 진짜 저런다니까 전인민 올 도바라 이러면서 외치면서 아 뭘 더 외쳐 그러진 않아 나 이거 못봤는데 이야 잘했다 오케이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판 상석이야 상석 1등 철면수심 5점 5점 2등 주펄 4점 4점 3등 진용헌 3점 3점 4등 요그 마이너스 1점 5점 아 그렇다 예 꼴지만 안하십니다 나는 왜 3점인데 음수가 있어 음수가? 누구야? 음수가 있어? 난 음수인데 나 제접 좀 할게 초대 좀 다시 해주세요 왜 따늘하다 왜 아니아니 어? 직박이형도 계시네 직박이형 패드로 안대 패드로 패드로? 패드로 해도 똑같을텐데 아니 애기들이 안잔대 아 나도 제접하라고? 그러면은 직박이형은 좋지 핑계댈거리가 생기니까 어? 나 전장 50점이다 아 50점이야? 응 바람소리가 난다고? 아니 전인민이 부끄러운게 아니고 나면 안들리게? 아 0점인데 50등인데 0점이구나 바람소리? 그 옆에 그것 때문인가? 공기청정기? 아니 그 핫스톤이 오래 오래 키면 바람소리가 난데요 그냥 아 뭔지 알겠어 맞아 가만히 있으면 바람소리가 나 뭘 알아 아 알수도 있지 이상한 보호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초대해줘 저도 저도 초대해 주십쇼 저도요 아 아무도 안 제가 할게요 아 다 나갔구나 나 나갔다는데 초대하는 방법을 전 몰라요 초대하는 방법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 하고있어 아니 병거리형 했어 너만 오면 곤데? 병거리형만 그 형만 오면 돼 침착맨팀 대 철면술팀 팀 어? 하하하하 아니 팀전으로 하내라 옥냥이는 옥냥이는 철면술팀이잖아 왜 왜 어? 아 왜긴 옥냥이가 너 좋아하니까 응? 근데 왜 형이랑 붙어 감나무 아직도 안 잘랐니? 하하하하 감나무는 심하잖아 근데 어? 인신공격은 노 의중이가 참 이런 인신공격 노 어? 아 뭐 이래 갈라크론도 왔다 갈라크론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해서 콩콩이 아직도 있어요? 옥냥이 콩콩이 있지 있어요? 콩콩이 없어졌어 콩콩이? 콩콩이 없어 콩콩이 없어졌어 콩콩이 벤당 있어 없어요? 달일 달일 영웅 중에 달일 있어 아 진짜? 콩콩이 삭제했구나 스토브리그 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나 다 봤어 재밌어 이틀만 남았어 진짜 꼭 봐야되는 드라마 생각 왜 이래? 이번에 영웅들 왜 이래? 제가 가장 아끼는 지위가 깨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 장만한 기계 단체가 없다 일단 이거 기회랑 여러분 잘 보세요 벌써부터 할게 있어요? 잘 보라고? 1코인데 그럼 아 진짜 고수는 다르다 영능 써도 저는 얘를 잡아먹고 클 겁니다 친구를 어? 걸리니? 나 리치킹인데 옹량아 너 갈라크론도 잘 모르면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 리치킹 말하는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한 글자로만 체크치고 3탄은 어차피 이걸 안팔잖아 2보다 1,1 두개 있어서 성공권이 더 나은 것 같아 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4탄에서 팔고 들어가야 돼서 그때는 손해 뵙량아 이거 실력 게임이에요? 아니 실력 게임 아닌데 그냥 막 하는 건데 실력 게임은 아닌데 실력이 없으면 이기진 못해 흐흫 아 좋아좋아 호민 형님 혹시 영양 쓰는 거 한 번씩 까먹고 그러셔도 됩니다 못해 못해 채팅창에 카드가쇼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못한다고 하면 되죠 카드가쇼? 종수도 할 수 있어 종수 잘해 카드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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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라 아예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막 카드라 왔다 갔다 할만해 괜찮아 카드가 막 카드가쇼 근데 변건이형 왜 종수형도 할 수 있다 종수가 잘한다고 아 마치 아니 아까 오늘 내 얘기 하지마 니다 얘기만 해 나의 소재를 쓰지마 간격도 뵙냐 어 알았어 لكن 형 용량이네? 좋은거 뽑았어 용헌아? 아니 그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한번 볼게 응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라도 좀 있지 그랬어 오케이 제발 제발 비기자 제발 비기자 오케이 까비까비까비 훔쳐갈게 없는데? 와 채팅창에 인신고격하는거 목소리 때문에 형 얼굴 메테우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겨야되니 내가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아하하 아니 이렇게 나간걸 어떻게 하라는거야 나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용량카를 했어 그건 좀 그랬어 어머니 아버지는 건드리는거 아니야 어 안 건드렸는데 형 뭐로 무슨 생각했어요 지금 아니 용량이 목소리가 멋있다고 옛날에 용량이 방송 처음 들었을때 얼굴 공개 안나고 응 진짜 좋아했어 형도? 형도? 아니 지금도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옥량이 근데 목소리 진짜 좋아 옥량이 목소리 미쳤어 쥬형하고 옥량이가 목소리가 미쳤어 맞아 맞아 호민이 형 목소리 되게 좋아 호민이 형은 좀 잘생겼잖아 약간 느낌있게 잘생기셨어 왜 그래 갑자기 호민이 형 약간 개성 매력이 매력이 개라고? 개가 한다고? 어? 어? 정수 형 말이 좀 그래? 아니 무슨 내가 말하는거 아니 개란이 아니라 아 미치겠네 진짜 개성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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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당장 괜찮은거 이게.. 이게 있으니까 템포도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지금 셀 땐데 아 또 의견 갈려 아 의견 갈려 아 또 아니 아 니네 의견 좀 갈리지마 아 미치 호민이 형 모지 말고 너의 플레이를 하라고 아 자꾸 의견이 갈리지마 아 의견이 왜 갈리는거야 의견 좀 통합 좀 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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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내가 이기려는게 조금이나마 높다 뭐야 안잤어? 어 동관이 형이다 어 의견 관리해서 안잤어 아 저걸 때려나 어 나야 아 저걸 때려 아 아 마프게 만든다 아 좋다 이 경우 샀으면 졌을거야 그치 졌을거같아 자 간다 어? 아 이건 내가봐도 아닌거같다 이거 아니지 근데 이거 더 안좋아 이게 날거같습니다 성지기는 아 또 만들어? 좀 얼마야 되는데 사과돼 사과 또 만들어? 평생 참을거냐 알았어 사과 또 만들어 사과 또 만들고 이렇게 된거 이거 두개 팔고 랩업 좋아 다음 누구지? 아 다음 형들 아니네 아 나 이번엔 꼴등할거같은데 아 이럴 쭈형이네 내 상대 괜찮은거같아 왜? 왜? 엄청 애호가 애호가 느낌있어 쭈형 어 내가 이겼네 왜 이겼네 와 이거 몇딜이야? 이거 때문에 이겼나? 아 우와 오짓다 우와 이거 키우기 어? 이거 키우기 그리고 요거하기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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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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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보고 엎하고 엎하고 리로라 해서 돌기 어때요? 엎해서 하성 이렇게 하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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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기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 선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채워하십시오 좋아 엎 맞아? 맞아 이거? 내가 그 양이를 왜 팔았냐면 형 이게 딜이 세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생각을 못했어 아예 어차피 정리도 세개로 되니까 형들 응? 갈락그런드 응? 갈락그런드 하길 잘한 것 같긴해 너무 좋아? 시청자들이 미쳐서 채팅 치고 아 신났어? 아니 아까 첼타스 할 때는 이런 반응은 아니었는데 미쳐가지고 채팅 아 방송이 흥해졌구나 어 어 신났네 오 잘 써놨어 흥 이거 센데? 쨌는데 이 정도면 잘 싸웠지 아 좋아 여기서 이제 키울 거 찾읍시다 요거 어 호민이 형이었구나 할까? 비었나? 어 아 졌다 아 졌어 와 잘 나오네 이거 할까 살피는 얘 이건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 사요? 이건 없는게 용독이 없어 사고 들려? 골드리는 여기 선택이야? 해보는게 좋아 사는 야수고 들려야 되고 그냥 이거 쓰고 아이씨 얼렸으면 사야지 아니 진짜? 이건 뭐 못 빼지 이건 써야지 이제는 그 전인민의 도버서 해야지 전인민의 도버서 해야지 전인민의 도버서 해야지 전인민의 도버서 해야지 어? 아이카피 용어가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다 어떻게하지 이거? 이거 이거 팔면 안됐네 그죠? 팔면 안됐어 용원아 뭐 좋은거 많아? 아니아니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나아졌어? 그래서 이걸 두개를 페어로 봤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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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략군을 노략군을 팔았어야 됐어 안했어 오오오 아니 종수형한테 답변할 말 생각하고 있다가 아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진짜 별거 없다노 어 아아 그리고 버프를 뺏어 먹어 나만의 진정을 했어야 되는데 나만의 진정을 했어야 되는데 낫다 안나올수도 있잖아 폭 나온다는 보장 잡지 이거 나 죽나? 청지기를 팔기? 안죽 아니야 맞아 청지기를 팔기 안죽지 안죽지 저거 아 빗송 하나만 차지 아 아깝다 근데 어떻게 해야될지 알았어 지금 잠깐만 업할까? 행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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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될지 알았어 자 나만의 전장을 해보겠어 업하고 이거 하고 팔고 사고 팔고 팔고 깔 수 있잖아 나만의 전장을 할거야 와 이거 진짜 카드가 수 있으면 어? 이거 안돼 근데 아이씨 자꾸 저거 아이씨 자꾸 저거 아까 아까 뭐였지 쟤 아까 뭐였지 쟤 아까 뭐였지 아까 누구랑 싸웠지 이거 써야돼 이 쟤 누구랑 싸웠지 기억도 안난다 팔고 요고 밟고 사자는 이 죽매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있구나 어차피 이것도 있구나 오! 자 나만의 전장을 해 나만의 전장 여기서만 안 뒤지면 되는데 버리.. 얘 버리고 얘 버리고 두개 버리고 어 너무 약한데? 어? 요 짐베 어 넌 왜이렇게 세냐? 오랜만이요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갔죠 요 짐베 아 이렇게 하는거 아니었나? 어 비싼거 흉합체도 있네 아 너 제대로 갖췄네 이미 게임을 포기했구나 비싼거 잡으라고 이거 왼쪽 나 지금 전인민회 도발화 시작했어 아 안한대매 좀만 기다려 무슨 소리 좀만 기다려 고마워 병건이 아 야수 없네? 야수는 얘로 할 필요가 있나? 공냥이 죽었어? 이런 병건이형 보러가야돼 얘 별론데? 야수 차라리 다른거 찾는게 아닌데 병건이형이 3등하면은 그래도 동점이잖아 냥이가 죽었어 아 일부러 어려운거 해서 그래 갈락그론도 하지마 헉 뭐야 병건이형 왜이렇게 세 병건이형 엄청 세네 세지말지 심해 심해 어? 영거리형 치명적인 포장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맞아? 내가 세비도 엄청 세데 내가 자리를 하나 내긴 내야돼요 와 이거 이거 웃기는 이거 웃기는 하중이다 이거 웃기는 짬뽕 어 웃기는 짬뽕이다 이거 와 씨 병건이 1등 각이야? 완전히 2등 아닌데? 완전히 완전히 와 미치 몇 데미야? 죽은거 아니야? 아 까비 우와 아 엉냥이 리액션이 펼쳐 너무 좋아 종수정도 해줄게 잠깐만 아냐아냐 종수정꺼 보러 가야겠다 아냐 거기서 계속해 아냐 종수정꺼 보여 정신 사나워 이게 뭐지? 이거 필요한거야? 필요 없잖아 히뚜라 지금 키워? 히뚜라? 돼? 우와 씨 여기도 좋네 종수영 파지직거리는 회오리 바위웅덩이 찬양꾼 융합체 그걸 왜 읽어주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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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왜 읽어주고 앉았는데 아 진짜 옥냥이 진짜 아 이게 좋아서 이게 아 간신배 간신배 아니 그게 아니라 영원아 너무 좋아서 이게 우와 심하네 그걸 왜 읽어주고 앉았는데 아 말해도 형들 안 들었어 지금 말해도 돼 되는데 호민이 형 안 들었죠 무슨 말인지 어 안 들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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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안 들렸다니까 신경 쓰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다보면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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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종수형이 역전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별로 안쎄나 근데 병건이형에 비해 여기가 스펙이 좋아 이거 봐 와 부끄럽다 왜 이렇게 약해 쭈형 쭈형 뭐 그냥 이거 다 내다 팔아도 세차 가격 받겠는데 호민이형 거 보러가야겠다 호민이형 죽었어? 지금 나랑하고 있잖아 아니 나 호민이형 관전이 안돼 죽었나봐 아 스포했네 아 스폰가? 아 왜 스포해 거기 뭐 유럽이니? 왜 보안니? 아니 들어갈 수가 없네 진짜 아 죽어버렸어 호민이형 3점 와 그래도 호민이형 7점이네 병건이네 병건이 셀거 같은데 병건이형 엄청 세 지금 종수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나도 근데 야가진 않아 덕분에 병건이형 엄청 세 형 종수형 진짜 진짜 엄청 세다는 것만 이 모든걸 걸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 이터넷 알았어 모든걸 걸어볼게 모든걸 걸어야 돼 형이 저축해놓은거 다 저 꼬마라고 저거 팔아야돼 꼬마라고 얘기하는데 아 내꺼야 눈뚜뚜뚜리지마라 아니 팔아서 모든걸 걸어야 된다 무조건 팔고 모든걸 걸어야 돼 그정도야 그렇게 쓸? 그정도 그정도 진짜 형 데미지 봐봐 지금 알았어 옥냥이의 말을 신뢰해볼게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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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올인이다 이렇게 해도 암 올인 종수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해볼만한거 같기도 하고 한터 못봤는데 내가 보자 이겼다 와 병건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어? 와 이게 비비네 어? 이거 권위자마자 진짜 병건아 마이크 또 고장났나봐 아 그래픽까지 있는데 마이크도 고장났나 저거 뭐야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 저거 뭐야 지금 빗송차이 이 빗송 니가 준거야 죽지나고 죽지나고 아니 죽진않아 죽진않는다고 죽진않는다고 야 오진다 종종이 진짜 잘하는구나 이제 또 니가 나한테 줄거야 괜찮아 괜찮아 쟁여놨어 난 총알 쟁여놨어 뭐야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안될거 같아 이거 너무 큰 정보라 이거 말하면 안될거 같아 아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종수형 빗송 두개나 떴어 또 와 미스터 그거 당연한거야 미스터 미스터 당연한거야 아 그래? 응 한번 팔고 써보고 좋은거 나오면 쓰고 아니면 요거 왜 당연한거야 이게? 나만 모르고 있는거야? 이거 말하자 몰라 뭐야 아 영능보라고?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아 뭐야 아 쩝 쩝팔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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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런거구나 아 그래서 말해도 된다 그렇구나 로고를 하나 사놓는것도 못할거야 그것만 냥 맛있어 아 좋다 이것도 야 미쳤네 종수형 이왕권도 좋아졌다 어 병건이는 좋아졌어 빗송곤이를 황금으로 만들었네 어 진짜 에헤헤헤헤 아 와 야 장난 아니네 네 도발이 너무 나는데? 잡을 수 있을 듯? 여기는 괜찮아 여긴 패스할 것 같아요 싸움이 너무 불쌍한데? 싸움이 좀 이상하다 근데 어? 이기긴 이겠다 모르겠다 아니 이.. 동수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넌 감당할 수 있겠지 여기를 독과 보호막을 적절히 와 미친 얘를 감당 못하겠는데? 28%를 졌는데? 어? 미라스피 적쓰나? 아니 오즈완 홈런친건가? 아니 저 누가 홈런친거죠? 김현수가 안타쳤네 기다려봐 병관이형 보러가야겠다 튼튼껍질은 못참지않나? 도발이 하나밖에 없어서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도발이 하나밖에 없어서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서 이해가 필요가 없어졌어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그걸 찾아야 돼 야아 병건이형 이게 지금 요거랑 요거 요거 하나 더 이쪽이 위 아닌가? 이게 위죠 여기보다 종종보다 여기보다 여기보다 종종보다 여기보다 여기보다 버려야돼 지금 나 죽으면 죽잖아 한턴 더 안 돼 한턴 더 안 돼 이거 두개를 키우니까 나중에 전투원 자리 이거랑 이거 하나 독선델 여기보다 병건이형도 대회나가면은 진짜 꼴찌는 안할 것 같다 전장대회 이런거 세계대회 와씨 병건아 생각보다 세나? 어 생각보다 센데 여기가 이길 것 같아 여기 엄청 막강해 요거 봐 얘는 이미 글렀어 잘 싸우면 되는데 내가 먼저 때렸죠? 오케이 끝났어 와 나는 정말 매우 치킨다 와 너무 잘 싸운다 여기 크 너무 잘 싸워 너무 잘 싸워 이야 끝났다 끝났다 이거 설마 이런데 쳐가지고 탑고배나 업그레이드가 안되는데 얜 죽어 어 와 이거 형들끼리 싸워 한번 보자 종수형 나 형꺼 보러 갈게 어 질 뻔했어 어 병건이 이겼어? 병건이형은 압도적으로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겼어? 쳤다 형 이거 좀 탐나거든 이거 부족해 지금 종수형 이거 부족해 황비나는 어 이거 진짜 너무 부족해 종수형 성능이 뭐지? 근데 이거를 내가 업그레이드 할게 없어 그냥 넘어가야돼? 너무너무 부족해 종수형 모든걸 투자해야돼 어? 뭐지? 버그인가? 버그 걸렸나봐 아 됐다 종수형 지금 머리 머리 굴리고 있는거야? 멋있다 종수형 저렇게 말 안할때는 되게 머릿속에 팽팽 막 돌아가고 있고 야 나온다 야 나온다 나온다 말 안하는 종수형이 뭐 진짜 쩐다 아 듣고 있었는지 몰라 아 듣고 계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말 안하는 종수형 우와 묻혔다 어어? 졌다 침착맨 지금 야 미쳤다 이거 할만하다 모르겠다 이러면 야 김건수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어? 병건아 감당은 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나 잘 싸웠는데? 어 미쳤다 어 잠깐만 싸움이 근데 아 잘 싸웠는데 야 잠깐만 나 93%인데 한화 이기나 3%? 한화 이기는거 아니야? 아니야 모른다 모른다 야 93%인데? 아 저 찌꺼기 때문에 안돼 어? 한화 이기는? 한화 이기는거 아니야? 아니 야 진짜 심한데 와아 야 93.3 3.6 종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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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아 나 이건 심하잖아 어? 종수형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건 내가 뭐 잊어야 되는데 아 감당이 아니냐 야 이거 아 심하잖아 이게 전술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전술이라고 아 진짜 너무하네 지휘하는거에 따라서 전투의 결과가 달라져 뭐가 전술이야 에이 케잌 아 이게 뭐야 동그림은 장량이 그리지만 어? 전투지휘는 한신이 한다는거 그치 한신이 하지 니가 장량이라면 나는 한신이라는거 뭔 소리를 하는거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점수 정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종수형 너무 속상해하지마 아니 자 1등 철면수심 1등 철면수심 총합스코어 9점 2등 주펄 총합스코어 7점 3등 유호그 총합스코어 4점 4등 진영원 총합스코어 2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전장 재밌다 아 이거를 아 이걸 왜 아 개같아 도둑질만 하니까 정의구현 당하는거야 알겠어? 내가 뭘 도둑질을 해 내 빛송 복제에서 GMO 빛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잔뜩 보급했어 안했어? 맞아 그리고 마지막 턴에 말 안하고 멋있는 척했어 그것도 아마 그 심지에 들어갔어 웃줄댔어 순간 업보 쌓았죠? 자기 전장 잘하는줄 알고 3.6% 뜨니까 갑자기 그 업보 쌓았죠? 잘하긴 했는데 진영원 닥쳐 아 틀렸나 이게 아 이게 너무 잘 들렸어 이게 들려버리나? 아 더워 뭐가지? 저는 방금전에 패배를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판에 1등하겠습니다 1등 선호 감당했으니까 아 밀가루 보여줘요? 밀가루 아 근데 이게 꼴등이 마이너스 1점이니까 너도 혹시 한 3% 정도의 확률이 떴었니? 어 아 너랑 나랑 똑같지 확률은 똑같은 확률이지 형 아 그래? 종수야 근데 내가 졌구나 아 2세라 해야지 내 종수 형이 점수 더 높으니까 형이 봐줘야지 이런 대인배답게 그냥 아 이럴때도 있구나 이래야지 야 이 진상식이야 아싸 아싸 와잡이용 그럴 때도 있구나 싶어야지 뭐 어쩔 수 있겠어 이것이 전장이야 아싸 뿜어용 아 이게 맞아요? 종수야 종수야 너 얼굴 만져봐 빨개 따뜻할걸? 어 나 원래 열이 좀 많아 쭈형 아 큰 차이는 아니야 다 좋은거네 난 별로 안좋아 초반에 내 만나지마소 아 좋습니까? 이세라 이세라 원래 초반에 쎄 어 100%이네 근데 이거 토큰때문에 토큰 1 골드? 이거 어쩔 수 없어 1탄은 어쩔 수 없어 딱 해적 들찾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오 이걸 사놓고 돌리면은 용을 하나 세이브고 돌려서 사면은 안 세이브고 아 업하라고? 왜 종수형 아직도 생각나나보다 그 싸움 장면 안 생각나 그냥 더운거야 날이 근데 형 진짜 마지막이 멋있긴해 다 끝내고 내가 이겼다라는 그 그게 맞아 근데 내가 이긴거였어 맞아 맞아 옛날에 오락실 가면은 그 초필살기 커맨드 넣고 레버 놓는 애들 있었거든 형이 잘하네 형이 잘하네 호각직업 다시가 호각직업 호각직업 야구에서 쳐놓고 빠다 빠다 냈는데 월드 가스 받고 굴러갈 때 월드 사용할 수 있어 어 이게 누구에 이게 누구여 아 하필이면 피란마드이네 졸려일마드 오케이 못 이기는데 얘 위에 이거 아니지? 아 이것도 죽어서 요거 좀 고민된다 아 잠글거 잠가지 전준우식 병살파던 오 나이스 아 이게 너무 압박이다 아 지금 비었다 와 다행이다 와 진료됐다 얘가 이제 연병이야 어? 얘는 이거 하나 보고 가는거야 사실상 독성멀룩 뭐 생각해서 체력 붙이는거 괜찮아요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되게 마련이니까요 아 뭐 달 매하다 그죠? 리로를 하기엔 아까 사장님이 뭔가 아니네 다음에 호민이형이다 호민이형 세요? 나 약해 저 완전 약해 어 형 많이 맞았네 근데 근데 업을 이번에 안했어 호민이형 약해지는거 먹어야 돼 왜 너무 건강하셔 뭔가 호민이형 셀거 같은데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대박 뭐라라 어 뭐야 형 약하네 이세라에 대해서 뭐라라 이세라는 이렇게 하는거야 흐흫 흐흫 치 호민이형 뭐 숨기고있나? 뭐야 카드를? 죽었네? 열심히 뿜는거야 이세라엉 그냥 약해 숨기고 있는데 형? 용훈아 형들한테 그러지 좀 마 아 너무하네 저 친구 아니 이거 숨기고있나 궁금해서 아이고 조금 세다고 그렇게 아나무이나고 이러면 안돼 아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바르게 아 변건아 응? 이거 바르게 이세라로 그런것 좀 하지마 언제까지 그런거 할거냐 조결하게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어 어 어 내가 1등이네 지금까지는 내가 1등인데 네 내가 1등입니다 아 근데 이게 다르구나 확실히 뭐가? 아니 단편적인것만 안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한턴뒤에 알아 시청자들이 훈수를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아 한턴뒤에 알아? 한턴뒤에 왜냐면 그걸 알려줘 어 아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어 채팅으로 동수야 마유 프라이든 버유야 어 그런것 좀 하지마 여기 네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3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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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요 아 너무 싫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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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아 이게 줄어드네? 나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거 두개 팔고 이거 하나? 판다네 팔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여기 바르기? 호민이형 여기 바르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권아 뭐라고? 아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 하하 셋? 엄청 셋? 엄청 세?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 응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찾았나 봐 나? 뭐 찾았나 봐 뭐 이정도로 뭐 오바한거 보니까 황금불안 황금빗송 뭐 이런거 찾았겠지 뭐 황금놈이 황금놈이 담당할 수 있겠어? 황금놈이 황금빗송 황금불안 요거밖에 없네 스카이캐슬 미술술생이? 스카이캐슬 나오 어쩌봤는데? 영건이 형 응? 스카이캐슬 맞아? 데미지 많이 줄였다 몰라? 그냥 한마리인데 아 그래? 뭐지? 이거? 삼성이니까 이게 제일 좋거든 리로? 착고 리로? 그냥 리로? 아 이게 또 의견이 갈리네 시작은 늦었지만 따라잡았죠 따라잡았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 12 12면 뭐야 16 한 번 더 18 16, 18급이야 근데 약하다고? 공량이다 가만 안되겠어 아 나 지금 너무 가만 안되겠어 가만 안되겠어 가만 안되겠어 5용이라고? 하나 둘 아 그런데 얘 아니네 그럼 10 14, 16 그냥 이거 다 씁시다 체력은 왜 붙이냐고? 부딪쳐서 깎였을거 아냐 대략 시간이 부족하네 항상 나네 아 얘를 잡아요 이제 보다가 아 이게 맞나? 어 그래도 맞..맞나보다 얘를 때렸어 아 자 맞을건 맞어 맞을건 맞어 길에서 내일 만나지마소 싸바나 어, 종수 한번 볼까? 종수가 21됨을 후려쳤네 에이 21대 후리아트 호민이 형 근데 아직도 약해 나 나도 약한데 호민이 형이 조금 더 약해 이거 사? 이거 살까? 어 그냥 버프 하나 주고 딜 더 세게 때려? 얘 멀록이라 좀 그래 요거 두개? 업 이거는 잠글건데 얘가 멀록이라 좀 약간 세게 때리고 싶기도 하거든 낙두면은 아 이거 업하면 더 터질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이거 결국 깡 얘 못 이겨요 업 하지마 그리고 이거 맞죠? 요기에 아니면 요기에 세.. 세자 아 이것만 보면 카드가 쉬하고 싶어 나 종주형하고 병건이형을 안 만나서 할만하다 매치운이 지금 너무 좋네 21뎀이나 부려쳤네 거기다가 5성이네 우리가 올 곳이 아니까 너도 5성이야 근데 나는 그 할 게 없어서 5성 찍은 거고 21뎀 막 이렇게 데미지가 안 돼 아 불안이 지금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쉬었다가 한 게 맞아 어 뭐야 왜 아 자꾸 용 같아 얘 불용 잘못 봤어? 뭐야 불안도 없는 애였어? 아 나 용인 줄 알았어 얘 어 아 원래 죽은 거잖아 아니 자리 꽉 차서 환생 안 나왔어 이거 왜 살아서 얘 죽여야 되냐고 아까 내 심정은 알겠니? 와아 팔았으면 얘네 잡았잖아 아 이거 폭탄할거야 이거 어디다 쓰냐? 쓸 수가 없는데 아 언제 키워 이거 종수야 몇 개 팔어 어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거? 이놈 종수야 아 살 게 없네 근데 나 여기서 죽으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 어 어 이거 두 개? 이거 팔고 이거 두 개? 가만한 두 개 요거 팔까? 아니면 이거 팔까? 아니면 요거 팔까? 종수야 업은 어때? 돈이 없어 나이스 그리고 여기에 바를까? 여기에 바를까? 여기에 바를까? 어 1분하나 좋아쓰 좋아 0.1%라도 0.1% 0.1% 0.2% 0.2% 0.2% 어 잘 잡았네 그래도 아 2.2.2.9% 할 수 있다 2.9% 할 수 있다 해보자 2.9% 해보자 할 수 있다 2.9% 해보자 2.9% 할 수 있다 와 진짜로 여기 어디? 이겼죠? 2.9%? 우와 진짜 뭐냐?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정곤아 어 묻지 어 왜 불러 아니야 왜 부르냐고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종수형은 병건형을 왜 불렀을까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종수형은 병건형을 왜 불렀을까 뭐 없는데 할게 이거 맞아? 바꾸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갔어 럴럴 나는 계속 아 이거 계속 나오네 아 이거 얄밉게 나오네 응? 하 얄밉게 나와 저거 아 이거 바꾸고 싶다 나 이거 너무 잘한다 이거라 살까? 나는 왜 1등만 만나야 아는건데 애매하다 되게 아 어 호민이 형이다 호민이 형 좀 세졌어요? 윗전의 내가 아니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호민이 형 더 이상 바꾸지 마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호민이 형 어 뭐야 호민이 형 완전히 달라졌어 얘가 지금 딜도 세고 왜 이렇게 세 호민이 형 엄청 세 호민이 형 엄청 세 왜 이렇게 세냐고 아니 호민이 형 진짜 세 아니 호민이 형 진짜 세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다 아 죽겠는데 나? 야 내가 죽네 미스터 미스터 사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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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됨이야 사라다 어 재미없어 너 죽었어? 우린 죽었나? 종수야 병가지 상사 병가지 상사 나도 100%는 못 피하겠다 야 너 2% 살고 3% 이기고 너 복권 살아 아 그 복권 못사 어 이미 썼거든 왜 어이 썼어 어 그려가 돌아가고 애썼다 님들이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중고 제가 이길 거에 대한 다 씹니다 홍수야 아씨 음 너 비쏭 원툴 이냐 어 버려 내판 오래 사는거 보면 다 비쏭이네 빨리 빨리 해야 돼 이거 비쏭이 좋아 잠깐만 빨리 결정해야 돼 어 이거 이거 너도 해 그럼 이거랑 어 잠깐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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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해 나만 해 다음엔 나도 한다 그래 아 모르겠어 아 잘못했나 얘가 쥬형 지금 나가요 지금이라도 나가 아 0.1% 있잖아 너도 아까 이겼는데 어 쥬형 꽤 잘 키웠는데 이거부터 때리기 할걸 나보다 한 3배 한 5배 더 센데 아 어찌비 우리 미스터 5 뭐렇게 잘해 아 죽었네 죽었나 마이너스 9 뜨는데? 아 그래? 아 이런 느낌이면 마이너스 9나 떴어? 아니야 아니야 죽었나? 어 그러네 마이너스 9네 마이너스 9 떴어 어 나 2등 했어 3등 3등 아 3등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제 우리 중에서 2등 미친 대박이네 지금 이제 독성 찾아야 돼 이게 더 이상해 종수 형 또 1등이야? 아니야 원래 잘해 종수가 원래 잘해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잘하긴 해 종수 형이 내가 생각하기에 트위치에서 제일 저평가 되어있는 전장실력을 갖고 있어 니들만 저평가해 니들만 니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저평가 자기들이 다 해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 난 저평가한 적 없어 옥냥아 아니 저도 시청자들이 말한거에요 시청자들이 저평가 나도 그런 적 없는데 나도 그런 적 없는데 난 항상 잘한다고 하는데 형은 뭐 평가했는데? 누가 저평가한거야? 미스터 오이인가? 미스터 오이구만? sì 와 이겼다 압도적이고 아 또 몰라 아 근데 아까랑 되게 비슷한거 같네 이거 어 저기가 여기가 전인민의 올드바라네 전인민의 올드바라네 전인민의 올드바라네 아 그거 어디서 들은 말이겠지 민민 전인민의 올드바라래 민민을 위한 민민에 의한 상상하지도 못한 단어들의 조합이다 와 이걸 비겨? 죽였는데 아니 이겼네 아 비겼네 식물 더 있었으면 죽은 어우 진짜 왜 이렇게 있어 오늘 종수형 웃어봐요 한번 이거 전장에 탓하니까 안되는거 같아 아 귤을 기용하고요 귤 어 귤 어 종수형 말 안한다 이것도 질나나보다 말해야 이기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종수형아 하다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 안해가지고 진거 같은데 웃으면서 해야돼 종수형 종수형 방울뱀 8억 어 방울뱀 또 나왔다 오히려 추경매수 오히려 추경매수 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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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나 종수형 응 너 80%였잖아 아까 아까? 어 80% 넘었었어 80 한 2% 됐나 3% 안좋은 기억있죠 안좋은 기억있어요 게다가 라디나 2탄에 라디나에 안좋은 기억있습니다 자 톡탄 톡탄 벗깁니다 폭탄 아 좋아요 아 폭탄 좋아요 첨부를 아아 첨부를 안깠어요 아아 도졌어요 아아 아아 망했어요 아 미네랄 399 아니 몇번을 줘 몇번을 망했어요 아아 망했어요 피가 몇 남았다고? 아니에요 있어요 17 있어요 17 있어요 17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17 자 전부다 이제 꺼내야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 이번에 이번에 말 자 집중합니다 김종수 선수 어 APM 올라간거 봐 종수야 종수야 여기서 그거 해 잽 뭐 잽 잽 잽 2타로 나와 잽 2타로 나와가지고 빗송 잡고 3타에 9홀 자 이병건 코치 코치 들어갔습니다 지금 농구처럼 땅굴 대작전이요? 순서대로 하면 이겨 순서대로 하면 이깁니다 자 순서대로 하면 이긴다는 질문 들었어요 있어요 있어요 체력 17 자 김종수 선수 김종수 선수 감동말 안듣나요 혹시? 이거 김종수 선수 아까 80% 이렇게 끌리지 못하고 어 김종수 선수 전 인민의 오율 도발하랍니다 김종수 위험에 빠지니까 습관처럼 전 인민의 오율 도발하 전 인민의 도발하 아 이거 전 인민의 도발하 실취해도 집에 가는 귀소본능처럼 김종수씨는 위기에 어 복면하면 어 당면하면 이 도발하 오율 도발을 하는 버릇이 있지요? 어 오율 도발 아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까보다 약해진것같은 느낌이 아 김종 수령동지님의 제 14턴 오 김종수 선수 83.4%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올라갔죠?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아 아 아 천보를 많이 천보를 깔 만큼 깠어요 자 갑니다 아 폭탄 아 아 아 하지만 하지만 야 김종 수령동지의 확실한 어 이효타 갑니다 12딜 야 이것이 수령동지다 예 진짜 마지막판 위기에 몰리자 자기도 모르게 진행한 올 도바라 올 도바라 이게 본능으로 돌아가는건가요? 자 방금 빗속 안판 판단은 어땠습니까? 이병건 코츠님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좋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스테이슬 뻥튀기 이제 빗속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헌신적인 영웅과 어 리분데어를 통한 어떤 천보 작전으로 가겠죠 상대방의 천보는 까고 우리 천보는 가져가고 천보 대결에요 후반에는 오지앤 보는 거 같아 하하하하 근데 이제 우리 쪽은 아쉬운 점이 이제 흉합체가 없기 때문에 나디나로 확실하게 독성 흉합체에게 그 천보를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리분데어를 활용해서 두 자리를 채워야 되는 좀 약간 단점이 있죠 두 자리를 채워야 된다 저쪽은 이제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나디나를 두 개를 기용하면은 승률이 또 확 올라갈 거란 말이죠 지금 김종수 선수는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리로를 하고 있거든요 어 찾는 거죠 리분데어도 있고 어? 어? 자 황금굴 시간이 13초 12초 11초 자 김종수 선수 10초 9초 위대한 경도자 김종수 선수의 선택은요 자 4 3 그대로 있기 아무것도 안하기 아 여기에서 바로 대남도발로 넘어가면서 4개를 가지고 뭐요? 대남도발이요? 아 98.5% 어 저쪽 뭐 하다가 안했나 봐 아 저쪽 뭐 하도 안했나 봐 아 뭐죠? 4개를 남기고 이겼어요 그 호스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팔고 못했나봐 김종수 선수가 2개까지 당겹하자는데요 일부러? 일부러 선타 주려고? 응 자 데미지 몇인가요? 자기께 자기가 빠졌죠 이거 이겼죠 끝났죠 끝났나요? 총 데미지 안 끝났어요 있나요? 제가 있나요? 1 1 자 16턴 그들의 전쟁 16턴 자 김종수룡동지 선수의 위대한 명도자 16번째 행보 자 전 인민의 올 도발 진행하나요? 전 인민의 올 도발화 김종수 선수의 트레디마크 전 인민의 도발화 전 인민의 온도 자 모든 인민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자 과연 김종수 선수 아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공산당 1당 독재로 넘어갑니다 아직 배부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부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흉압채 나왔어요 흉압채 보유할 수 있다 우리도 보유한다 흉압채 야심차게 집어주나요? 흉압채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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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있기때문에 9월달에다가 도발이 줄 수가 있죠 자 흉압채 승리하자마 아 좋아요 9월 8월 9 독성진우라미 넣고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9월 8월 9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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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판단? 어? 아닙니다 자 5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 선수 어? 저 이거 뭐죠? 어? 자 한번 어? 연가시가 들어갔나요? 어? 어? 잠깐만 승리훈은 떡 났겠습니다 하지만 자 전출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구울 어차피 이거 하나 있으니까 팔구들 못해서 아닙니다 자 일단 보조 김종수 선수의 판단 자 구울 돌리고요 그렇죠 천보 잘 들어갔어요 천보 기가맞게 들어갔습니다 천보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천보 한 번 더 구울 한 번 오 이거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해냈습니다 아 김여정 예 공산당 1당 독재 김여정은 이것으로 적화통일로 끝났습니다 아니 진작 끝났어야 될 게임이 이게 이렇게까지 흘러오고 있어 야 아 위대한 명도자 김종수령동지의 한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박수 아 1등인데 53점 주는데요 이야 아 대단하다 독점을 왜 안발랐냐면 상대가 나디나가 있으니까 내가 천보는 있어봐야 그냥 다 벗겨지거든 아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천보 하자 써야지 자 총합스코어 김종수령동지 현재 14점 예 그리고 주펄 선수 13점 13점 김영원 선수 6점 6점 그 밑에 요구 선수가 3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꼴등 두 번 한 선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거죠 누구있죠 누구죠 선수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아 경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심장뱅 화이팅 해역 하하 하필 흐흐흐흐흐흐흐흫 다 어디갔어? 화장실 갔어?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 아까 나 앨리스로 1등 하지 않았나? 앨리스 해야지 정령 행정 멀록 기계 없어 악마 없고 정령, 해적, 멀록 기계 아트 용이랑 악마뱀 아 나 여기 영웅은 잘 뜨는데 전통의 야코 골랐어요 꼴등하지 야코 골랐어 골랐어 전통의 야코 주호민 선수 본인을 골랐습니다 네? 주호민 선수 본인을 골랐다고 해서 주호민 선수 본인을 골랐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에 찾았습니다 저도 한 번에 찾았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어요 제가 오 же 옹 양 형님 저 아니에요? 아 네 한 번에 찾을 finde 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 해 주세요 어望 땅 호민 어둠 땅 호민 선수 출계하겠습니다 철면수심 리노 잭슨 아 요 지호선 어? 전 세계 최고의 다릴플레이에 아! 어둠땅 호민 선수 출격하겠습니다 철면수심 리노 잭슨 아 유행수죠 유행수 요그의 진용헌 선수 어? 전세계 최고의 다릴 플레이한 철면수심 선수는 다리를 못 골랐네요 되게 오랜만에 보고싶었는데 아 못 골랐습니다 김사냥 선수 역겨워요 음 좋아요 좋습니다 상당히 역겹습니다 자 이게 누를까요? 처음부터 토큰 찾고 시작합니다 아라키르 배치가 이게 왜지? 이럴 이유가 있나? 종수가 멀록 아라키르 배치가 왜 이래? 1,2를 먼저 세웠구먼 맞아요 1,2를 먼저 세웠지 아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우리끼리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 소리지? 그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안돼요 공유하면 안돼요 우리끼리 정보는 공유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면 안돼요 설마 설마 우리 민족끼리? 어? 예? 자 일단은 아닙니다 자 호민 선수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2댐 3댐 받고 자 갑니다 자 맞을거 맞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거 누르니까? 우리 민족끼리가 뭐야? 나만 몰라? 어? 어? 자 일단은 헌신적인 영웅을 사고 어? 올리자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주세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 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건 선수 참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병건 선수는 단광이 누르겠습니다 신문선 해설위원님 아니세요? 자 다음은 저는 앨리스 4톤 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앨리스는 업하지 않아요 업하지 않습니다 무승부로 비벼버리는 이병건 선수 어? 요구사로 왜 이렇게 세요? 어? 요구사로는 원래 세요 원래 세요 원래 세요? 원래 세요? 지금 연속 두 번 꼴찌를 한 사람이 혹시 용원인가요? 아니요 병건 회원님이십니다 아 저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연속 두 번이 아니라 번갈아가며 꼴찌를 하셨습니다 아 저런 유감입니다 다음엔 꼭 잘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가지고 토큰 사면서 업하라고? 토큰 사면서 어떻게 업이 돼? 확실하게 해서 나온 걸로 해야지 하나를 팔아야지 이대로 계속 가시죠 선두를 맞추는게 아 몰록토큰 샀구나 이지훈이란 분 또 있네 되게 자주 많아 이지훈님이 저희랑 큐가 갔나봐요 아 이거 왜이렇게 싸워 아 이거 왜이렇게 싸워 좋아요 아 아주 좋아요 미친 이걸 내가 왜 이겨야되는데 와 이겼다 나도 어 어 어 어 어 어 업 업하고 업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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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폐허를 풀어 아무리 빛성도 좋지만 7 8 7 9 자 갑니다 갖고 옵니다 병건이 엄청 쎄 지금 나 엄청 쎄 지오 나 엄청 쎄 지오 엘리스는 7턴에 약할 타이밍인데 그래도 쎄 자 엘리스가 안 쎄 수가 없어 올리면서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걸 사 이거랑 이거랑 바꿀까 시참인데 이거 사고 다음에 7 7 8이잖아 이거 팔면서 이걸 봐 그 다음에 올리고 나 엄청 약해 병건이 형 지도? 아 그러네 지도 또 주네 내가 토토증이면 난 요그한테 걸듯 요그에 한 표 제가 제가 요근데 어 너랑 병건이랑 붙는다며 그럼 요그 어? 22.9% 근데 무승부도 28.7% 합쳐서 그러니까 50% 확률로 총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오호 비슷해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정말 당사자 같으니까 직접 들으니까 어 어 어 미친 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미친 아 윌볼드 황급 이 이거 갈까 이 아 그죠 영능? 아 깡패 나왔네요 깡패 애매하며 영능? 이건 이렇게 사구요 깡패 골라야지 너무 자고싶다 폐어풀자 멀록 뭐 얼마나 키웠겠어 ㅜ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죽네 야, 야무지게 붙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저 때리고 아니.. 시간이 없었어 와.. 시간이 없었어 아.. 아 좋다 와.. 흥상적인 전투 와 호민이 형 세다 호민이 형 이게 어려웠던 건데 이거를 풀었으니까 뭐 나머지 끝이죠 어?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걸 오면 야 초반강 역시 초반강 아 미친 오 됐다 진짜 개짓거리 하지마 와 됐다 됐다 이겼다 야 죽는다고 이겼다 이겼다 됐다 에이 좀 너무하네 아 홍인형 무슨 6천에 23딜을 맞아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누가 때렸어요 누구야 누가 6천에 23딜을 때렸어 아주 심하네 아주 심하네 어 일하자 갖고 올까 아 이거 좀 심하잖아 아 이거 비슷하다 전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체력 7 남았어 아 용원이한테 맞으면 죽어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배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와 이거 쓸까 아니면 이거 팔까 뭐 팔까 해적 팔고 해적이 어디지 해적 거한 엘리자 들창고 차 해적이 어디 양이 팔고 큰일 계약할 말이야 어 뭔지 모르겠지만 잔거 망했어요 그러게 나 틈틈 껍질이랑 엄마검이랑 또 하나 뭐 나왔었지 됐나 앵무27 아 엄마검 왔어 정수형 여기다 황금엄마검이다 야수가 없잖아 어 그래도 나 방금 23딜 맞고 온 남자 여기 때려라 형수야 정상에서 보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풀렸나봐 요그스 많이 맞겠다 아 말이 맞는다 아유 정령이네 놈이 찾았나봐 와 이거 있는데 공성에서 음 이거 이거 가요 어우 정상에서 보자 애들이 벌써 맞나 이거 이거 사 탑 괜찮은거 같은데 반갑다 침착매 싱착매 하나 팔고 업 근데 이게 더 약해 이거빼고 이거 죽고 요거 빼 그리고 이거 넣어 뭐 사야돼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지금 뭐 사야되는거야 나는? 정력 청지기 버프 주는데 청지기 버프는 다음에도 줄 수 있잖아 아아 이거? 하나 하나 줘 그럼 파일.. 그거 이거랑 이거를 포기하고는 기회는 너무 약한데? 총수 씨 당신 쎕니까? 어.. 좀 쎈데 체력이 없어서 아까 못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 아들 당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약하진 않아 이길 수 있죠? 1%면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와우 요걸 때려주네? 이걸 왜 산거지? 이거 저거랑 할라 그런가? 도수 씨 한숨 쳤어요 방금? 왜 한숨을 줘요? 재미쓰려고 하는건데 어? G대형이 차하나? 이거 그냥 채팅을 안보고 요번 철을 내가 해볼게 아 약올라 29%인데 이걸 질까봐 걱정은 해야돼 풀질 박았는데 왜 약올라 아니 텍스트를 읽더라도 처음 하면 모를 수 있잖아 이 텍스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가 이게 뭐지? 기다려봐 뭔 소리야 이게? 이거 근데 쎄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팔고 이거 안넣어도 되더라 이거 지금 기계덱이라 아 호민영이네 호민영 기계덱이야 이거 사면 진짜 좋지 이거 별로라며? 이 골드로 퍼워킹 자리 이거 파는거 맞지? 이거 파는거 맞지? 이거 파는거 맞지? 이거 파는거 맞지? 내가 지금 너무 체력이 없어서 어? 다시 만난다 갈라크론드 복수해주마 이거 어떻게 하지? 샷가? 이거 좋은데 오 오 오 오까지 올라왔으면 좋은데 도발 쳐내고 먼저 내기? 근데 급해 지금 이게 더 급해 다리는 내려올거고 얘도 랩업 해야되는데 별거 없 잔다이스가 멀룩이라 좀 무섭고 어? 팔코 지금 잘까? 하나 팔고 1등인거 같은데? 얘만, 얘만 빼고 얘만 조심하면 돼요 얘만 조심하면 1등씩 팔고 업하고 미스터 얘를 많이 맞고 다니는거 보니까 어? 업하네? 어? 사고 팔고가 안되는데 팔고 업하고 사고 팔고가 어떻게 되지? 쉬고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겠구만 어? 남았다 남았다 어? 아주 잘하고 아! 하하하하 구름이가 왜 남아있냐고 이게 좀 잘죠 아니 팔고 업하고 사고 팔고라는데 팔고 업하고가 안되는데 얘 버퍼 뺏어먹으니까 정력을 팔았어 아! 아 너무 잘 때렸는데? 아 정력을 아예 처음에서 뭔지 모르겠죠 미스터 옥은 나만의 졸음쉼터 내가 힘들 때면 쉬어갈 수 있게 근데 어차피 어차피 졌어 어이구 괜찮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댔군요 노민이니까 업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졌어 팔고 업하고 근데 토큰이 나와서 팔고 업하고가 안되는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갈라크름도 잘 만났어 어 지는거 아니야? 정력 효과나 잃고 있어야겠다 영웅이 죽었어? 어 그리고 결심했어 정력은 안하는 걸로 처음 보는 거라 아예 모르겠어 아 팔고 어 이걸 팔면 근데 안되지 이걸 팔면 황금이 안되니까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만들지 말지 하하하하 그럴걸 아 토큰으로 황금이 되는거구나 아 토큰으로 황금이 되는거구나 아 토큰으로 황금이 되는거구나 아 토큰 황금 어 어 호미니 형도 거의 너덜너덜 하신대 런판 순방으로 해야겠는데 배치워크는 원래 너덜너덜에 그녀야 하하 하하 그거 그래서 니가 죽은거야 하하 하하 너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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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나 나구나 그거 너야 나를 이렇게 세게 때려 이거 뭐야 여기는 또 혼내줘 롬이는 뭐야 내가 정령을 낸 이후에 바베 선수팀의 정령들을 1위로 정령이 하기 어렵다 되게 테크니컬한게 맞네 정령이 야 복수했다 와 이겼어 끝냈어 아 얘만 아니었으면 편하게 갔는데 아무도 안죽었네 아 다릴 멀럭 호민이형 죽기 직전이니까 호민이형네 놀러가야겠다 아 아 아니 잘하고 있거든 왠지 여기가 이게 참 좋긴 한데 어이구 여기도 세네 왜 호민이형 나가야겠다 아 왜 이게 형씨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되게 튕길 것 같아 이걸 바꿔놓기 좋거든 이게 좋아요 병건이형 구경 병건이형 구경 병건이형 미쳤네 병건이형은 정령인데 이게 뭔가 우와 미스터 나 병건이형 대단해 굉장히 이거 1등각이야 1등각이라고? 아닌데 1등각인데 이거 접혀질 것 같은데 다리 다리를 안봐서 그런거네 이거 1등각이야 어 아까 그놈이 센거였구나 누구한테 맞았어? 아까 그놈? 아까 기도 좋았지 에러킬로 에러킬로 와 적외활동을 하면서 병건이 1등하면 안되는데 어 잘 싸우는데 잘 싸우는데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좋아해 졌어?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호민이형 나 죽었어 나 몇등이야? 자강두천이다 아 이거 잘 싸웠다 아 동시형 또 1등했어 말도 안돼 아 호형보단 높아 다행이다 아 그럼 2등이면 됐지 뭐 아 역전당했어 2등이면 됐지 아 근데 호민이형이 진짜 잘하는구나 말도 안된다 왜 말이 안돼 왜 말이 안돼 잘했어 아 잘해서 망했어요 살지 말자 오늘 절메한 수심님이 좀 긁히는 날이네요 아 원래 종주형 평소에 하면은 몇등이에요 아 아 종주형 항상 상위권일 것 같긴 해 종주형 종주형 잘하니까 재미없긴 하다 종주형 잘하니까 재미없긴 하다 종주형 잘하니까 재미없긴 하다 종주형 잘하니까 재미없긴 하다 아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이것들 노잼인가요? 좀 봐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종수가 이기면 노잼인가요? 쿡쿡쿡쿡쿡 삐리빠라뽕 철면술 신립, 철면술 심심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해 너는? 진짜 똑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건가요? 아 질거 같은데 여기서 어 이기네 약하구나 저쪽 어 와 저거 아르거스로 딱 히드라 못치게 해놨네 야비하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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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세게 때려야 되는데 가운데 어 죽이지는 못할 그죠 못죽이네 응 11 늘 네 근데 이게 내가 0점인데 종수형이랑 나랑 같이 큐돌리면 종수형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응 그럼 이거 불법이 조금 올라가겠지 아 조금 올라가나? 나 아까 1등하니까 50점 주더라고 53점 많이 올라가는 건가? 아니 원래 한 100점 좀 안되게 주네 아 샤바나 너무 재밌겠다 이거 금수겸의 마음인가? 예 와 골드린 나왔어 골드린 아니야 방울뱀 가자 방울뱀 나도 방울뱀가 아닐까 어? 방울뱀이 맞나? 골드린이 아니라? 왜 왜냐하면 지금 골드린을 쓸 여의가 아 이게 맞는거구나 그래야 저 엄마곰에서 나올 때 더 버프를 맞으니까 골드린이 안 죽어 골드린이 종종 또 대회 있어 도발 리브인데요 하면 골드린이 좋아 그치 지금은 쥐도 있고 사자도 있어서 종종 또 대회 있어요? 이 이후에 전장대회 엠바고 걸린거 아직 하나 있어 뭐야 그것도 말하면 안되지 않았어? 어 그러네 엠바고를 말했네 엠바고 걸린거 아직 언젠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게 엠바고 아니었어? 딱히 엠바고도 아니야 아직 막 알았으 자 자 자 그러면 자 힘을 지기하고 어 더미가 쎄다 얘가 병원 죽인건가? 아니 잔다이스 에레끼르 에레끼르한테 죽었다 잔다이스가 죽었어? 잔다이스 잔다이스 독성 잔다이스 약한 토인데 에레끼르 뱅뱅뱅 아하하하하하 잘하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철면술십님? 철면술십님? 어 우리 언제 봐? 조만간 바 보고 싶으신가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철면술십님? 철면술십님? 저희가 보고 싶으신가요? 철면수심님 yes or no 철면수심님 정말 잘하시네요 형편지 왜 그래요? 철면수심님 지금 호민이 형 하고 싶어서 꾹 참고 있었는데 너무 똑같아 너도 똑같아 아 미치겠어 철면수심님 맹구잖아 맹군데 맹구라고 그러는거지? 아 침철면수님 아니에요 똑같대 말도 안돼 아이씨 개웃기네 사자 안사나요? 사자? 아니야 사자는 이미 황금입니다 아라키르가 엄청 세다던데 얘 히드라 있을거 같은데 혼합이라 쥐 합치는거 말고 없네 쥐 합치기? 쥐 합쳐야지 와 근데 여기도 엄청 센데 잘 싸워야겠다 질거 같은데 왜냐면 혼합이면 막 흉합치고 이럴거거든 장치워 터질거 같은데 다하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과연 김종수 오! 51% 오 오 잘 긁었어요 너무 잘 긁었어요 베스트 베스트다 베스트 베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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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 가뿐한 느낌이야 철면수심 선수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 없음을 어필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봐봐 맨날 맨날 이러잖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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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철면수심 선수 2등 야 그래도 우리 우리 콩콩 2등인데 23점 줘 끝까지 궁시렁되고 있는 철면수심 선수 자 신용원 특파원 자 중간정산 해주세요 예 여기는 10점이 펼쳐지기 위한 상황인데 철면수심 선수가 방금전 2등으로 마무리했다는 상황 알려드리고 총점수 현재 철면수심 선수 19점 19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요 자 주펄 선수 현재 3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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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건 선수 7점 7점 5점인 상황입니다 5점 한 6개월간 한판도 안한 진용원 선수를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자 다음 네번째 경기 갈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과연 다음경기 점수제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설명해주시죠 1등한 선수가 5점 2등 4점 3등이 3점 3점 꼴찌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아 꼴찌의 어떤 그 마이너스 정도가 크네요 그래서 꼴찌 두 번은 제가 피똥 쌌습니다 영웅은 그렇게 잘나오네 이거 갈까 요거 갈까 이거 너무 어려워서 보다 이게 난이도가 더 쉽긴 해 나 이거 아예 몰라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저거가 안 3등만해도 마이너스거든요 점수가 꼴찌하면은 150점 깎일 거 같은데요 기계는 딱히 할 게 없는데 용 쪽 여기 Q가 아마 형이 지금 몇 점인지 모르는데 5천, 6천대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롤로 따지면 페이커 선수가 병건이형이라고 하는 거에요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너무 셌다 페이커는 아닌데 또 왜 얘기했어? 그러면 아니 손 넘은 것 같아서 그 다이아 선수가 약간 병건휴행을 하는 니 할꺼 나해 필요가 없어 처음이야 아 정령이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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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많으니까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어 호민이 형 악마다 어 병건이는 갈라네 나 자락서스 잘합니다 아 2턴에 사브노리기가 있네 이거 팔아야겠다 나중에 흠흠 가수인들이 제목이 해를 뿐요 어 다행이야 안 떠서 다행이야 악마가 하나 있네 저 터졌네 사고 팔고 엮는? 얘가 갈라한테 졌단 말이야 사고 팔고 엮는? 뱃사람이지 얘는 하나가 더 있어 난 저거 쭈형 이거 나올꺼잖아 2사 악마야 3,5회 하나 또 있으니까 이거다 이게 뭘로 3댐? 3댐 맞아야 돼 3댐에서 4댐 아 3댐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뭐야 저 아라키르 영룡 사기다 왜 천보 독성 아니 천보 못 쓰게 됐네 왜 38이 깎였어? 천보 질풍 천보 질풍 사기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갈라쇼? 갈라 갈라 갈라쇼 갈라리 갈라 사고 업? 사고 업 잠그기 사고 업 잠그기 아 1턴에 맞은거야 요거 사고 팔고 사고 요거나 요거나 요건데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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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쎄거 같단 말이야? 어?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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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노려야 되네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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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이 사도 돼 그리고 다음 턴도 업 부릉이 사면서 다른 거 업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 왜냐면 이거랑 또 있어서 기계로 좀 보면은 반칙하네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네 그리고 꼭 얘 하면 꼭 여기 이게 나머지 찌끄러기가 1코만 나오더라 나만 그래? 그럼 한 번 더 형만 그래 이상해 이것만은 그래 여긴 호미니용은 항상 아래에 있어 어우 셀프다 호미니용? 악마라서 그래. 악마 사가지고 계속 피가 깎이는 거야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기스미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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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와우 박마는.. 아 병건이 걸려 병건이형 쎄? 나? 약해 쓰자 약해? 그럼 나 업해도 돼? 흠흠 나 업해도 돼 이거 7탄에 원래 업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아 너 4성으로? 아 뭐야 그..그건 업은 아닌데? 아니 업하는 거 아니 4성 업은 아닌데? 어 나 헤드네 6분 병건이형만 믿는다고 근데 5무도 지금 4뇌 업했어 근데 이거 5무도 빠른데? 다음 턴인데? 그럼 피터가 없네 많이 아플텐데 이거 사고? 퀘스트를 이번 턴에 한 몇 개 못 깰 거거든? 다음 턴에도 못 깰 거거든? 아마 얘가 지금 기물이 한 4개 밖에 없을 거야 한 4개? 3개에서 5개 4개 정도 있을 거야 5뒤만 때려줘 5뒤만 여기서 이제 첨보용 같은 거 찾아볼 거야 맞네 우와 뭐야 아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개쓰네 너무 좋지 이러면 개꿀이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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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나는 3종류 머물면서 첨보 찾자 아 씨 저거 말도 안 돼 버그 썼나 봐 아 저거 저거 하나 뽑았구나 잘한다 잘한다 준 메달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지 갑시다 영능 먼저 할게 너무 좋고 이거 먼저 아 아 이거 사놓자 이거 예 여긴 니가 올 곳이야 여기 있을까 여기 롤?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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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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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이라 팔 애들이야 여긴 하나도 안 쓸거야 어차피 끝까지 갈걸 얘 밖에 없어 위로 남편으로 하겠어요 다음 턴에 반사로봇 같은거 나옵니다 됐죠 수확만 요한 롤이 3개밖에 없어서 굳이 여기서 전화하면 무슨 날 표현이 없어 와 확률 봐봐 그럼 용을 하려고 삼 2성에서 하면은 용이 이거 있잖아 이것만 나와도 살려고 했지 어구와 어? 잘 싸운다 제발 오른쪽 아 와 와 까비 용? 영능 쓸까요? 에어가 나 그냥 하고 싶은데? 오발 하기 싫은데? 이거 한 번 쓰면 될 것 같은데? 용 찾으면 되잖아 용 치고 갈만해 용 치고 갈만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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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봐서 이거 사도 돼 지금 3 남았어? 여기 하나 먹어도 괜찮아 뭔지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멀룩이 있어 안보인다 이게 욕심이야 올리는게 욕심이지 잘 발랐죠 두마리 잡아 한마리 잡아 먹자 호민이형이구나 왜 이렇게 세요 호민이형 세시더라 신기일전 하셨어 아 업하는 전략이 안좋았나봐 콜 이것이 악마다 이게 쫄버플레이 지 올리는게 이거 하는거고 콜 내가 옥냥이 죽였어 평점 240점 여기 이제 패고 다니니까 삐져던 건 아니었는데 계속 압박하시죠 채 종수형 한번 구경하러 가야겠다 아니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세지 용을 서순이네 와 여기도 엄청 세다 업을 내가 너무 많이 했나봐 결과적 서순이네 내 턴이 끝날 때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하수인에게 3-3을 부여합니다 이거 빛송이 자동적으로 되는거잖아 와 이거 좋은데 키가 좋은데 오 미쳤다 이거 어어? 아 너프전엔 타사였다고 종수형도 엄청 세다 와 종수형도 엄청 세다 와 병건이 엄청 엄청 세다 종수형 장난아니야 종수형 장난아니야 10-19-19-19-19-19-19구 뭐 이런게 있어 아 옥냥님 아le 아잇 아잇 그게 들어가볼게 아니 그냥 이 시점에서 봐야 돼 어우야 뭐야 칼렛있네 동수형 어 어 어 어 진짜 엄청 세다니깐 어? 어? 나 잘 맞추는데? 어? 아니야 형. 마이너스 7 떴어. 아 잘 싸웠네. 혼자 하니까 이게 먼저 죽으면 안되네. 아 근데 잘 정리했어. 7이면 좋지. 7이면 좋아. 호민이 형꺼 보러가야겠다. 아 이거를 이제 놔둬야되네. 야 호민이 형 말도 안되네. 호민이 형이 제일 쎈데? 아 근데 해적으로 가는게 맞아. 이거는 무조건 기계대 가야되는데. 너무 잘나왔어. 떴다. 뭐가 떠. 아니야. 형 이거 뜬거 아니에요? 슬퍼 노노 형. 묵혀가지고 육성 한번 볼까? 이거 하나 쓰고 싶은데. 지금 격이 없어서 써야될거 같아. 아 살거에요. 그니까요. 요거랑 요거를 키우는게 좋아. 얘 살건데 얘. 어 떴다 떴다 떴다. 와아. 잘하면. 잘하면 호민이 형이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팔고 사기? 좋다. 자. 법이나 줄걸. 사지말고. 그래도 쎈거 같아. 종수 형이 이번 턴에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셀 듯. 이 정도면? 좋아요. 음. 체력 많은데. 공격력. 좋아요. 뭐지?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호민이 형 기대하셨잖아. 아니. 어? 이거 모를. 아니 알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진짜. 제일 나빠. 아니 아니. 하다보니까. 21딜. 어 뭐야. 죽었어 누구. 호민이 형 죽었나봐. 아 근데 용이. 서치랜드 안나왔어 너. 아직 안죽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제일 나빠 그냥. 관전이 두개밖에 안 떠서. 뭐 저승산자냐고. 왜 죽음 예고해. 빈 정상 있어. 빈 정상 있어. 아니. 저기 밖에 안 떴어요. 아. 호민이 형 빈 정상 있어. 그래도 호민이 형 나보다 잘했어. 호민이 형. 3점. 와. 호민이 형은 4.3.3.3.3. 에에에에에에에. 무친 아 이제 나오네? 좀 뒤졌는데 얘네벌이 버리지 않네 와 이게 뭐야 와 미쳤나봐 얘는 이기지 않을까? 걔는 이겨 형 걔는 이기고 종수형이 좀 쎄 근데 종수형도 형이 이길 것 같애 지금 너무 쎄네 깡이 너무 쎄네 깡스테시 아니 왜냐면 내가 삼성에서 왜 계속 서치를 했냐면 궁극적으로 좀 적당히 쎈게 청동원형 이런거거든? 너무 안 나왔어 이거 앞으로 넣으라고? 너무 쎈데? 다른 애들이 얼마나 쎄 왜냐면 업을 계속해도 찾아야 돼 이 용을 쎄 5몸 오길래 21 데미나 때린거야 그러면 두 번 업하고 또 하고 궁기점이 폭룡 찼냐 안 찼냐인데 엘리스가 1등이여가지고 했지 뭐야 여기도 여기도 힘드네 와 여기 엄청 쎄네 어 병건이 형 살았다 살았어? 어 좋아 그런 착한 스포 뭐야 이겼네 형 이겼어 이거죠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어 죽였네 오케이 야 종수형이 진짜 쎄구나 미쳤다 종수형이 그리고 전장 완전 잘한다 계속 1등하네 와아 운버 와 이건 별로다 날 종수해버리겠어 낭비 누가 잘 떼지 종수형이 잘 찐 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 병건이형이 못 이기나? 못 이기지 내가 얘한테 아까 저 털렸는데 형 지금 엄청 센데? 종수형이 엄청 센데 그거보고 비딩비딩 하거든? 나 별로 안 세지 종수형이 별로 안 센거예요? 어 병건이형 살았다 괜찮아? 괜찮아? 어 할만해? 독성 배치 근데 너 어떻게 알아? 몰라 나 왔다갔다 하니까 형이 살아있어 독성 포상하다? 살 수가 없는데? 형 살았어 형 아 이거 못 잡았어 종수형은 죽었어 설마 아 아 이겼네? 미쳤어 아니 지금 세다니까 기다려봐 종수형 가져가자 이거 두 번째만 이기면은 1대1 구도 되면 모르겠다 누가 이기지 여기도 하고 그럼 뱀다니 뱀다니 우승 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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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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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은 못 이기는데? 해적 엄청 쎄 근데 비슷해 할만해 안 비슷할 거 같은데? 비슷해 비슷한 거 맞아? 어 비슷해 와 이거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5대5야 어? 왜? 잘못한 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1등 할 것 같다 되게 무서운 해적이야 무서운 해적인데 저쪽도 미쳤어 지금 요거 봐 5대5 라니까? 오 팽팽하네 잡았어? 아 뻐드렁니 잡았어 또 선빵이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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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찔움찔? 어어? 어어? 데미지 어어? 잡았어 엘리자 어어? 아 조졌네 이미 조졌구나 여기서 아 이미 조졌네 엘리자를 좀 늦게 잡았네 이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종수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이 위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어디야 너무 옆구리를 너무 많이 맞았어 그동안 종수 형 진짜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다 고맙다 쉬웠다 쉬웠다 와 와 와 창 또 뭐냐고 와 돈 놓고 돈 먹히냐고 와 야무지죠 야무지죠 아니 이 와중에 이 서순이 다 맞다는 거잖아 지금 그냥 해적만 사면 돼 우리 모두니까 그냥 막 하는 거 아냐? 하하하하 고고 배우십쇼 여러분 저 또 하나 나왔다 근데 얘가 독성이라 이걸 큐일 필요가 없고 청소부까지 사고 업하면 되겠네 발시름 한번 해보겠어? 근데 독성 또 있을 수 있어 도발 발랐을 나너 키우는 게 좋을 거야 하 발시름 한번 해보겠어? 날 청소해버리겠어 캬아 우와 완벽하다 완벽하다 진짜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1팀의 가격 1팀의 가격 어 이런데도 51%야? 정권아 니가 더 셌어 정수야 사실상 내가 1등이지? 사실상 니가 2등이지? 1등까진 어려워 아까 1등했을 때보다 퍼센트 더 높은데? 그래 그럼 니가 1등해 사실상 니가 1등했어 사실상 니가 1등이야 완벽히 이겼어 대박 진짜 잘한다 아 근데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너무 잘한다 종수 형 지금 1등 4번 종수가 한 번 빼고 다 1등했어 대박이야 성대모사로 도네이션 한번 해줘 하하하하 누가? 옥냥이가? 어 형도 한번 해줘요 철면수씨님 정말 잘하시네요 철면수씨님 어 잘하시네요 자 옥냥이님 도네이션 준비됐나요? 철면수씨님 철면수씨님 준비됐나요? 오늘 정말 전작 잘하시네요 미션 비 바탕 예스 옥냥이님 진용헌 진용헌 선수 자 중간정산을 하고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철면수씨님 선수 3번 빼고 전부 1등 한결과 현재 24점입니다 아 24점 주어민 선수는 놀라운게 단 한번도 꼴찌를 한적이 없어서 전부 전부 안정적이죠 실하게 포인트를 획득하고 있죠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16점 획득하고 있고 그리고 이병건 선수는 현재 방금 2등으로 13 11점 아 11점 11점 오 경감이 치열한데요? 4점입니다 4점 뭐라고요? 14점? 아 병건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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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야 그냥 4점이요 아 잘 알겠습니다 그냥 4점이야 자 그러면은 막판할까요? 네 1시 20분입니다 막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수 배율을 좀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1등 10점 10점 네 2등 9점 9점 3등 8점 8점 그리고 4등 아아 잘못말했네요 1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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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10점 3등 5점 3등 5점 5점 4등은 마이너스 20점입니다 마이너스 20점이요? 아 너무 내가 여기서 4등하면 꼴찌할 수도 있나요? 아니아니요 4등을 안하실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슨 레크레이션을 한가봐 야 옥냥이가 이런거 잘해 진짜 웃기다 이거 좋습니다 자 10점입니다 자 정수씨가 꼴등할 수가 없죠 정수씨가 이번판에 꼴등을 해야되는데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되죠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어 잘나왔다 어? 아 뭘로 겪어 이번엔 나만의 진짜로 진짜 아 있네 나만의 진짜로 영웅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제 좀 할 수 있을거같아 이제 좀 할 수 있을거같아 변은 이것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혼수는 있어야 될거같습니다 근데 참고하는정도 철면수치 철면수심리 진용헌 선수 갤라크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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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선수 리치 바지라이얼 주호민 선수 갤라크론드 갤라크론드 리치 리치 좋아해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상당히 있는데 리치를 은근히 합니다 물 한잔 마실래? 이거 괜찮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걸 팔면 토큰이 하나 나온다 리치 크로팔 때 리치 어? 리치 야무지게 피 깎았네요 굿 스타트 굿 짭 리치 야무좌 야무좌 정수봐 오뮤 오뮤스 오뮤 라이스 오뮤 라이스 아 바로 떠올리나요? 먹는 걸 떠올리나요? 바로 떠올랐어요 바로 떠올려버리고 이거 좀 아픈데 어차피 팔거잖아요 라팜이 훔치고 내가 또 훔치고 음... 라팜이 고급 유닛 훔쳐오면 내가 또 훔치고 음... 그 전략 응 갈라크론드가 좋은 거 갖고 오면 니가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돌고 돌고 매우 좋은 전략 모두가 공유하고 호민이 형 묻힌 하수인들 밖에 없어요 호민이 형 마구 까고 있나요? 필요 마구 까고 있죠 엄청나요 흐흠 업도 안하고 신나서 까고 있습니다 이제 업합니다 이걸 팔까요? 이걸 팔까요? 얘가 더 세겠죠? 뭘로 판인데? 나만의 전장을 하겠어 누구의 도움 우리만의 전장을 하겠어 할까 이 공 교환은 괜찮은데 이제 이성 3점이라 3... 3공 짜리가 나올 거 같아서 이렇게 이대로 계속 가시죠 헐리씨 아. 평간 형만 이기면 될 거 같은데 어! 홀리 쉬이IT 뭐죠? 홀리 쉬이IT 정답은? 나 태취형 으흐흐 어? 맞나? 근데 없는데? 시너지가? 이거거든? 이거 이거 이건데 이거 사면 너무 라팜 아 이거 당장 사? 가야되나요 여러분? 용 밴인데? 정녕 뭘로? 정녕 뭘로? 그럼 안참습니다 아 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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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참아 아 나도 유행어 많고 있어 혈면수심씨 제로스 여기서 제로스를 샀어요? 지금? 사턴에? 여기서 제로스를 샀어요 사턴에 제로스 제로스 하나 버티긴 버텼는데 잘 싸운다 잘싸운다 잘 싸운다 아 못 사운다 아 못싸운다 MAC 아 못싸운다 못か었데 아 못싸웠ёт, 아 못싸웠다 이니스가 딱 약할때죠 지금 잘 만났어 이거를 못s 1第一個 맞았어 여기서 하지마 entered named 아 이거 사고싶은가 본데? 옛날에 저희 아내가 전장 하나도 모르는데 철면수씨님 방송 보면서 엄청 웃는거에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맑아님 사고 사고 이거 할까? 그럼 이거 나오는데 아 현수님이요 업을 하고 업을 하고 이걸 사 그리고 하나 팔고 돌리고 옛날에 CF도요 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그렇다 아 이거 잠글만 한데 지금 얘 은근히 세서 물방울 상태를 사는거는 별로 물방울 사는거 2위를 3원 주고 사는거 그냥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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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뭘로 갑니다 진짜 쎄다 어 뭘로 아까 누구 아 쎄다 아 불안을 때리네 자 이거 차 차 어우 나 꼴찌네 아하하 심한데 그것만 찾으면 되죠 차 말 돌려서 두개 사고 아 제발 아 하필이면 그거 빼고 다 나오니 아 오늘 한번 가 이걸 하나 사고 돌려서 롤이죠 오늘 한번 가 시원하게 이번판 가 선 적금이잖아 이거는 지금까지 점수 올려 놓은거 막판안판 꼴찌면 다 날라가거든요 하지만 그럴수 없죠 하지만 그럴수 없죠 벌먹기 위치는 여기 괜찮은거에요 여기로 할까 그 다음에 업하고 슈 슈 슈 슈 흠 괜찮죠 위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큰일났다 오케이 자 간다 공점 루스 젤스 어 쓸만한데 이정도면 슈 기계 이거 이걸로 갈까요 이거 살까요 아까워 하지마 이거 있으니까 요거 팔까 다윗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을까 이거 팔게 팔고 돌리고 이거 팔고 하고 영능에 좋을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아까워 하지마 이거를 바꾸는거 좋은거 같고 오와 오 잘나왔다 아 근데 요기하기 너무 아깝다 지금은 이걸로 안하는게 나을거 같아 이거 그냥 잘못 들어가도 육발도 좋고 아니면 이거 바꾸라고 여기서 불안찾아서 카드가 쇼쇼 해봤자 삼산데? 굳이? 애매한데 젤루스 셀스에 있어서 카트라 셀스 분명 이기실 수 있을꺼에요 재다 셀다 3,4 이상짜리 사면 되네 어우 아아 참 못사운다 누구지 이거? 형들이랑 안만나네? 아 오른쪽 때리지 어떻게 안나와 3,4짜리 이상이 해적을 이걸로 갈까? 오른쪽 때리지 해적은 무식할 필요가 있어 이거 하나 있는데? 아 황금 있으니까 이거 가야겠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롤 해야되요 여러분 어 오늘 재밌는거 한번 써봐? 오케이 가 어? 어?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채워하십시오 이거 팔고 또 여기에 붙자 그쵸? 요 꼬마 팔고 주전자도 팔아 하나 집을까? 롤 할까? 25초 롤 할게? 또 팔까? 다음에? 이거 쓰고 싶은데? 롤 어? 업 하면서 아 근데 하나를 못 빼네? 이거 어떻게 하지? 괜히 열렸나? 올리면서 그냥 이것만 사자 전통의 각오 그래서 이걸 풀자 전통의 각오 오 이긴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자 그래야될 것 같아 이제는 뭐 집어야되지? 계속 이용하면 이제는 뭐 집어야되지? 계속 이용하면 자동사냥으로 가고 너무 올드하다고? 구관이 명관이 있는거 어 세그 세그 이겼어 아니 비겼네 아 까비 에르가셋 어 나 되게 부싸고 뭐야? 에르가셋 여기 바를까? 이거 팔고 이거도발? 이거도발? 와 이게 언제적 기계대기야? 와 이게 언제적 기계대기야? 반발팀을 구제할 필요가 있어? 씌우면 되는데? 하나만 키울거면은 반발팀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그.. 그거 씌우면 돼 아니 업 아 뭘 똥대기야 센데 세긴 세잖아 제루스 찬스에서 좀 망하긴 했지만 어 랩업을 했다고? 아 도노? 어? 왜? 못발았어? 어 잘못발았다 아 잘못발았어 진짜 말도 안되게 풀리는거고 잘못발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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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못발았지? 못발았는지도 기억이 안나네 잠깐만 잠깐만 정식차렬 이거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 못팔아 찍은데? 아 나스레지? 다행이다 나스레지 불안해 국밥을 찾았네 야 이거 다 보는데? 지금부터 앞만 보고 하기 이기나? 나이스 버려야 된다고? 역시 그래야 된다 그럼 얘 대신 뭐냐? 넣을 게 없는데 지금? 딱히 넣을 게 없잖아 나 살 게 없네 아니면 업하고 이거 할까? 업하고 이거하고 내고 이렇게 할까? 슬슬 막히나? 묻지 말고 견고 병건이 형 세? 나? 많이 세? 준내 약해 이게 뭐야 갑자기 이거 빼고 이거 그냥 준내 약하다고? 하나 더 그래도 이거 해야겠죠? 이렇게 만질까? 근데 나 세! 이거 1번? 1번이 맞아요? 천복 갈라 그랬는데? 천복 갈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때려야 되니까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오케이 글쎄 뭐야? 아 이거 할 걸 앞으로 아 탁치게 아이구야 아이구야 송민이 형이 센 거였네 아 용원 용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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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인데? 확실히 전장만 하는 엇 근데 이겼다 나이스 아 이게 더 좋구나 호민이 형 잊었나? 이거를 할... 불안 아니지? 마이너스 20점이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라고 해줄래? 잠깐만 당하셨네요 어? 어라? 잠깐만 야 여기서 근데 나 강할지도? 플러스 20점이 걸려있는 상황 만약 여기서 20점 2점이면 이거 하나 버리고? 이거 하나 버리자 야 그래도 이게 안 된다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거 다 설계한거야? 에이 이거 다 설계한거야? 에이 이거 마이너스 20점이면 몇점이야? 통합점수는 제가 마지막이 아 나중에 어 비슷하네요 근데 앨리스 얘는 1등 절대 못하는데 앨리스가 좀 쎄고 불안있었고 주전자를 좀 일찍 버릴걸 그랬다 챔바라도 좀 멀룩 쎄고 아직 저는 계산안해봤는데 벵권이 28일 때렸어 형이랑 저랑 비슷해요 아까 두개 쌓였을때 그냥 쓸걸 하나 너무 욕심부렸던거 같아 와 세다 벵권이 형 아 약하네 뭐야 종재형 거의 죽을라그러네 나 종재형 위에서 찾았는데 형수 어딨어 저 터지고 다니네 오오오오 아 아까 제로스 첸스가 너무 그랬나봐 아 천벌이 필요 안되네 이게 잘 싸우는데 터지고 다니네 아 종수야 오오오오 종수군 이겼어 이걸 내가 왜 이겨야되는데 23% 이겼어 그래 나도 이런거 한번 이길때가 됐지 구경하러 갑니다 너무 안났어 병권이 아 질거 같은데 쒸을까? 종거해서? 예이이씨 자강두천이다 이거 모르겠다 이건역 이건 욕심이지? 이건 욕심이야 혜이 뭐지? 훔쳤을거 아니야 자강조차니 할만한 팀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와아 엄청 쎄 얘 천보도발 있을 것 같은데 천보도발 있을 것 같아요 히드러는 혼합이면 흉합체를 누가 한명 맞춰와서 흉합체를 훔쳐왔을거야 일반적으로다 종수만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종수만 이기면 되는거잖아 종수만 이기면 되는거잖아 1등이 20점입니다 경건아 나좀 쎄다 너 쎄? 나좀 쎄 아 너 쎄니? 모르겠다 비슷하다 음 이걸로 뚫자 이게 좋겠다 이거 리필 못받아도 이게 더 좋은거 같아 야 일부러 앞에 두기 일부러 앞에 두기? 우와 병건아 나좀 쎄다 죽어도 샌데? 온통 잔뜩 발라놨어 때리고 하드가? 하지만 짹깐둥이가 나온다는거 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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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지만이라는거 나는 천보리필이 됐다는거 여기다 들어가 어? 오 65 된건이야 내가 이긴거 같은데? 조진거 같은데? 아 저게 때렸어 공격력이 너무 야가다 어 얘 땜에 안돼 얘 1봉만 더 있었어도 참 56 안되는거야 얘 땜에 안된다 아 기계대 고쩔 로봇은 죽지않았다 오늘은 진짜 인정 종수형은 전장을 엄청 잘한다 솜인형 퇴근한거 아니지? 아냐 진짜 아 종수를 못넘네 종수형이 엄청 잘한다 종수 진짜 오늘 다 이겼어 하나 빼고 와 근데 오늘 내가 좀 잘 풀렸어 그것도 1등으로 1등으로 이겼어 그냥 전체 1등 근데 왜 내가 전장할때 이렇게 잘해 오늘 점수 몇점 올랐어요 오늘? 저요? 별로 안올라 같이해서 한 100점점 넘게 올랐을걸요? 점수 1등하면 50점 주고 2등하면 20점 주던데 23점 한 100점 120점 정도 올랐어 아 별로 안주는구나 종수는 옛날에 스타릭으로 치면은 되게 그 흥행력이 없는 선수 뭔 소리를 하는거야 종수가 이겨가지고 이겨가지고 니그가 망했어 지금 아니 저 죽어도 그래야돼 납득하지마 어 그걸 납득하고 있어 밸런스가 좀 파괴되긴 했다 되게 장래가 조용해졌어 종수가 이겨가지고 아니 잠깐만 열심히 해서 이겨놨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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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안 숨 쉬지마 어 되게 매너 없네 언제 끝나고 언제 끝나는 점수 정산이나 하려고 오케이 이겼다 이겼네 저걸 또 또 이겼네 아 이거 치명적인 포자를 저렇게 쓰는 거구나 치명적인 포자를 구석구석 잘라서 배치를 잘해 배치를 잘하네 배치를 잘하네 야물딱지게 하네 야물딱지게 하네 야물딱지게 이런거 보면 또 실력이야 그지 계속 연속으로 그럼 아니 형도 인정 안 1700 어게이 이예 자 리그 망했어요 아 포인트 망해요 1등 했는데 망했어요 아 한개도 안방 잘했는데 지지지 아 1등이 아 1등이 55점 봤는데 어 자 점수 정산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십쇼 1위는 철면치십님 저기 몇 점입니까 24 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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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점수 야무지게 먹었네요 아 이번에 야무지게 먹었네요 2등 요근님 아 요근님 아 내가 인사했는데 아 아 요근님 21점 21점 자 그럼 먼저 제 점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제 점수는 총합점수 3-1 4-1 제 총합점수는 단 9점입니다 9점 9점이면은 자 그럼 호민이형 호민이형 3점 3점 3점으로 총합점수 16점으로 2등을 달리고 계셨는데요 달리고 있었으나 여기 마이너스 20점 추가 어 이겼잖아 마이너스 4점으로 어 와 와 여기 정동건직이 아니고 그냥 아 이로써 다음에 바빔싸는 사람 호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광 와 잘 받겠습니다 아니 59점에 예전 9점이 나올 수 있나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호의원에 가서 그 그거도 고기도 고기 구워 먹자 좋습니다 호민이 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가도록 하죠 마이너스 4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실 들어가십시오 마이너스 4점부터 그 다음 진영원씨 나가시고 3등 나가시고 호민이 형 아직 안 나갔어 호민이 형 아직 안 나갔어 왜 이렇게 쪼까네 정수 관계에 있습니다 선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밀 도발화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철면술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찍을 수 있다 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것만 올립니다 아 맞아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철면술 유튜브 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어납니다 이긴 것만 보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따라해 사람들이 그쵸 이 타스트리머 전장은 포셔티브가 하지마 뭐 저 왜 그런거야 어허 어허 저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어허 포셔님보다 그 사람은 공수가 더 잘해 예 타이트 타이트 훨씬 잘하지 포셔가 점 공수가 높아 음 포셔도 잘해 포셔도 잘해 포셔도 잘한대 하하하하하하 보통 아니야 포셔님이 더 잘해 이러는데 포셔도 잘해 포셔도 잘해 포셔도 좀 해 걔도 잘해 자 그러면 이제 퇴장하도록 하죠 벌써 1시 46분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종수씨 그거 와우 그거 하라고 했는데 안했어요 25렙까지 어 저 했습니다 저는 지금 51렙 53렙? 아 너는 돈 내고 샀잖아요 네? 아 저 어제 3시간 했는데 6렙에서 11렙 만들었어요 그냥 부스터 하시죠 부스트 부스트 종수 부스트 없어요? 네 아니 탈아요 침착맨님 부스트 할거에요? 아 저는 좀 약간 볼라고 스토리를 음 쪼레벨의 애환을 좀 느껴보려고 그거 언제 나와요? 그 영웅 던전 영웅 던전? 12월 중 50렙으로 알고 있어요 레이드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만렙 찍어놓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근데 레벨 맞으면 같이 돌아다닌다고 했지 쪼레벨 오는데 아 그건 좋죠 그러면 침착맨님은 기다리세요? 맞추기 힘들거 같네요 네? 제가 슬슬 올려놓을게요 어차피 내가 부스트를 사도 50레벨이니까 너랑 같이 못하잖아요 저 25레벨이니까 그니까 27렙 27렙 그만해 너 이제 아 그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25렙까지 안올리잖아요 아 어제 6렙에서 11렙까지 5레벨이나 올렸어요 종수형 지금 그럼 11렙이에요? 예 아 레벨 잘라도 같이 할 수 있대 스케일링이 된대 이게 경험치가 근데 안올리겠지 각자 이게 조조전처럼 상대의 몹 레벨이 그 동기화가 돼가지고 종수에게 맞는 체력과 나한테 맞는 체력이 같은 적인데 같은 네를 때리는데 달래돼 퍼센테이지로 해서 어 그럼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 할 수도 있어 그럼 50렙도 지금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만 렙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어 다 같이 할 수 있겠네 아닐 텐데? 그게 되나? 지금 그럼 다 같이 할 수 있어 이 네 명이? 야 그 그러면 그게 게임이야? 왜요? 어둡점 넘어왔어 그거 너무 아 50부터는 안 돼 50부터는 안 돼 아 50부터는 안 돼 네 명이 같이 퀘스트하면 되게 피곤해 음 서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빠르긴 해 파티 사냥이자 거의 그거야 그거 응 4인 5각 아 4인 5각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붙잡아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어 하다가 아 50인 이상은 안 되고 퀘스트 라인이 같아야 되는데 퀘스트 라인도 안 맞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퀘스트를 저 한 큰 뭉탱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동하거든요 거기 딱 맞지 않나? 퀘스트가 어? 의중아 의중이가 지금 60랩이니까 의중이한테 버스 태워달라 그러죠 그것도 돼요 의중이 형한테 버스 타셔서 50랩 찍은 다음에 저희랑 어둠땅 다니시면 됩니다 아니지 버스 탈거면은 50랩짜리 버스 그 점프권을 사지 돌아다니려고 쪼랩 때 돌아다니려고 아 맞네 스토리 본다 그랬지 아 맞네 스토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게 의미가 없네 근데 그거 스토리가 꼬여있어가지고 봐도 그 별로 안 이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릴까요? 27랩까지 키워가지고 아까워요 아 50랩 사기? 네 그래서 50랩 찍고 새로운 거를 50랩 점프권을 하려고요 그래서 50랩 2개 하려고 나도 2개 하려고 아 2개 하려고 나도 고민을 했던 게 2개 있으실 거예요 아마 48까지 되는 거 하나 또 있을걸? 저번에 안 썼으면 나 그거 잃어버렸어 40랩 그거는 아 이거 종수씨는 지금 10랩이니까 그냥 점프해도 돼요 사실은 점프하세요 종수씨 형은 그냥 저 놓고 가세요 응 아 너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저 버리고 가요 왜 너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려왔잖아요 상자 인정머리 없이 그려왔잖아요 버릴 거야? 어 근데 나 옛날에 나 옛날에 점프권 뭐 줬던 거 같은데 어디서 그니까 나 그거 어딘지 모르겠어 나도 몇 달 전에 받은 거 같은데 와우 그 상자 케이스 안에 있잖아요 봉투에다가 아 거기 있나? 나 와우 상자 케이스 뒤에 있는데 그 케이스 안에 있는데 그 케이스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나 케이스 뒤에 있어 나 찾아봐야 돼 케이스 안에 있어요 봉투 그럼 심장매님 찾아보세요 저런 사람한테 선물 주면 안 돼 아 그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없어 빵이 형 줘야지 응 근데 오히려 좋지 이런 사람한테 선물 주는 거야 발상을 바꿔봐요 그게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안 쓰니까 손해가 없잖아 생색은 낼 수 있잖아 선물을 줬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10렙 부스팅이었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압축이 됐어요 120이 60렙으로 압축돼서 쓰시면은 만렙이 이제 60입니다 그럼 그거는 못 쓰는 거야 이제? 쓸 수 있죠 40렙까지만 올라가요 아 아 주식 분할 아 오케이 오케이 주식 분할 당근이가 지금 주식 얘기하고 있어 아 맞네 2분할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2분할 삼성전자 같은 거라고 오케이 110이시면은 55로 된 겁니다 액면분할 그거 쓰면은 그 정도 딱 되겠네 55 되겠네 55 찍으시면은 카톡에 남겨주세요 과자상자에 있어요? 과자상자에 없다고? 아냐 전에 아냐 저거는 30일 거 전 패키지 나 옛날에 온 거 몇 달 한 1년 됐어 그 아트박스에 있어요 맞아요 거의 한 1년 됐네 아트박스? 아트박스가 뭐야? 무슨 아트북 있잖아 아트북 책은 모르겠는데? 박스 그냥 박스 안에 있잖아 박스 기억이 잘 안 나 나 머리가 나빠 아트 박스가 뭐야? 아 되게 없어 보인다 더 얘기했다가 블리자드에서 선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대화도 겨가? 저 새끼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받은 거? 블리즈카는 아니냐 그 전에 받은 거 거기에 있었어요 나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모르겠어 뭔지 아니 창고에 뒤져보세요 창고에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안 버리셨으면 한번 볼까? 찾아보십시오 한번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50레법은 소장판 그러니까 50레법은 좀 이렇게 좀 몇몇 사람들 받은 사람만 있고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 옛날에 겨가 때인가? 그때 100몇 랩짜리 받은 게 있었어 그거 얘기야 벌써 2시네 48렙까지 올라가 근데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이거 어디다 등록한 거 같은데 그거 등록을 했으면 끝이야? 아니 등록을 했으면 근데 그 캐릭터 어디 남아있어도 될 거 아니야 등록만 해놓고 왜 캐릭터 업그레이더 안해줘? 참 나 아 유통기한이 있다고? 어둠 땅 퀘스트 48부터 있어 기억이 안 자 다 갔나요? 어 벌써 2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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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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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요? 다 갔나보네? 없어! 찾아봤는데 이번 소장판에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온거 50렙짜리는 알아 근데 전에 겨가땐가 중거에서 있대 40렙이 와우 살짝만 켜볼까? 살짝만 어 알림이 떠 하드웨어가 달라졌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갈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주변에 뭐가 막 돌아댕겨? 아 이거 내 마법이구나 아 이것도 10일로 해야지 않아? 그치? 이거 10일로 해야 돼 어 근데 10일 안해도 이거 안 끊기는데? 스웨건 되나 봐 뭐 그래уют 쉬운 건 되나봐 셀ận 최상홉으로 해? 어? 괜찮을까? 나 이렇게 해도 될까? 똑같은데? 어? 탈란지다 어? 레잔 뼈레잔 뼈레잔 그래픽이 좋아진건가? 모르겠네? 좋아진진 모르겠네 나 이거 세팅을 좀 해야돼 이거 아 적용을 안 눌렀어요? 아 적용을 안 눌렀어요? 됐는데? 적용 됐어 자 봐봐 이걸 어떻게 해야돼? 번개 화살을 어떻게 해야돼? 자주 쓰죠 여..여기를 뭐 바꿔야돼 여..여기를 여..여기를 이거 왜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지 이거? 우측 하단 단축키 좌측 하단 단축키 이거 우측 하단 단축키잖아 그치? 여기를 Q R Q E R 아니야 여기 내가 어차피 여기 5번까지 밖에 안써 그치? 5번까지 밖에 안쓰니까 его Ya... Q E R Z X C QE가 근본이라고? 근본 아니야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 마우스로 고정하면서 야, 도는거? 도는거? 이렇게 마우스로 돌려가면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처음에 요걸 쏘고 하고 힐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이렇게 쓰거든? 자주 쓰는게 뭐야? 이거 늑대 변신? 공포를 까마구 화염 충격 화염 충격 이거를 이걸 Q로 옮겨 뭐 이거를 2로 옮겨 그러면 이거를 질품을 쓰고 아, 이걸 쓰고 용암 채찍을 쓰고 그죠? 그리고 마우스 휠 위아래도 있어? 위아래로 어떻게 해? 이거 확대를 그럼 안하고 이거를 키로 써? 위아래를? 천리안 필요없죠? 천리안 필요없어 연쇄번개 필요해 어디다 써? 여기다 써 이건 뭐야? 3 연쇄치유는 힐 힐은? 힐 힐 힐 힐 힐 힐 여기다 청화 C Z 제거 속박이 토템 아, 속박이 토템 아, 속박이 토템 토템류는 어디다 쓰지? 치우는 요거네 치우를 컨트롤러 할까? 이 치우를 컨트롤러 해요 이거는 미사일이잖아 미사일을 여기다 놓고 이거 연쇄잖아 연쇄를 이거 힐로 해 그럼 이거를 대치하게 컨트롤 1 컨트롤 2를 연쇄치유 연쇄번개 번개 치유 그죠? 그러면은 이 치우를 하단 단축키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러 이거 된거야? 이건가? 아 여기네? 그래서 연쇄치요 그래서 1번 하면은 번개 컨트롤 하면 킬 컨트롤 2 하면은 연쇄번개 컨트롤 2 하면은 연쇄치요 그리고 지금 잉여들 잉여들 여기다 놔 날카로운 바람 아 방해하기 이거 방해하기 중요한데 방해하기를 C로 놔 그래서 C 속박일 토탐 필요한데 이거 중요한데 냉기충격 냉기충격은 컨트롤 3 이거냐 화염충격이냐 냉기충격이냐 토템 토템무기 불꽃협바닥무기나 이거는 여기다 놔 이거는 1시간 동안 하는거라서 여기다 놔도 돼 또 보 accus자 그럼 꺼입 꺼입 овые 다 많아 부끄러싸 sécurité 지금 놔 벨 벨 벨 벨 벨 벨 아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야? 이건가? 여기는 뭐야? 옥측 하다냐 이게? 이건? 축하현경 좌측 이건 좌측 이거 F1 이거는 우측 첫번째 우측? 두번째 우측 이건가보다 첫번째 우측 여기를 F1 잡았네 엥 됐어 그러면은 여기다 늑대 늑대 놔 할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됐어 그지? 이거? 약 약은 언제, 언제 하지? 약 언제 먹지? 약은 F로 먹어 시스템 설정 약은 F로 먹어 E 옆에다 놓자 E 옆은 R이네? 그분은 F Z X C 한칸씩 됐다 요거 신속에 물려? 까먹어 이거 요거 요거 남았지 세개 이거 잘 안써 그치? 이거 잘 안써 토템류로 뭘로 쓸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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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을 R로 쓰자 F F F F F F F F F 그리고 Q E R F ZC 여기에 대치되게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요거를 요걸로 냉기충격은 요거 즉발 연쇄 연쇄 요거 요거 F 요거 F 물약 다른 물약 직관적이다 야 이걸 직관적으로 풀었네 그리고 A F1 F2 이거 이거는 우측 하단을 두번째 우측 하단 행동단축 여기서 하단 이거 뭐지?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어 이거야 근데 1 2 3 4 5 6 여기야 여기를 1 2 3 4 5 9 그리고 뭐 지정하지마 6까지 아니 7 8 8까지 여기를 여기를 여기다 어? 왜이거야? 아 이렇게야? 5 6 7 8 이렇게 가는거야? 9 10 10을 이렇게? 이거 못 늘리나? 4 4 4 야 여기다 놓고 싶은데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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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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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캐릭터창 열기 이걸 뭘로 할까 쉬프트 C로 할까 컨트롤 C는 이미 있어 쉬프트 C 세 개 지도 크기잖아 보이기 숨기기 필요 없지 됐다 야 됐다 요렇게 B B I A 이제 시작 안하는데요? 갈건데요? 세팅하고 가는건데? 지금 하면 끝이 없어 지금 하면 끝이 없습니다 못가 지금 하면 왜냐면 오늘 소영이 봐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소영이가 중간에 왔지 근데 컴퓨터 고친다고 못했지 시무룩해졌지 근데 오늘 이거 지금 2시에 시작해가지고 최소 5시까지죠? 길면 7시 그럼 7시에 끝나서 집에 와 집에 오면 어떻게 돼? 잘거 아냐 퍼질러 자겠지? 주말에 퍼질러 자고 오후 2시 3시 막 이렇게 찌뿌둥하게 나오겠지? 일어나겠지? 그럼 주말이 어영부영 밥 먹고 하면 오후 5시 돼 그럼 끝 그럼 소영이 월요일날 또 학교가야 된다고 그래 벌써 시무룩해졌다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합니다 그래도 로딩창에 뼈레자님 한번 봤죠? 요거 내가 요즘에 반성하는거 반성하는거 집에서 방송을 안키고 전장을 하잖아 전장을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전장하면서 소영이랑 안 놀고 있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집에서는 컴퓨터를 안해야겠어 뒤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술사는 뒤쪽을 볼 수 있어 뭐하고 있는지 염탐이 가능해 염탐이 가능해 그럼 이거 이것도 돼? 봐봐 여기 벽이야 그냥 시야가 그래도 좀 뚫려 있어야 되네 여기까지 와 그럼 여기까지 와 그리고 천리안을 이렇게 해 놔 요건데 또 여기까지 놔 야 이거 각도 잘 틀면 여기까지 놔 볼 수 있어 여기 이거 이거 완료하고 싶다고요 이거? 이거? 이거야? 칼난지? 안 돼 안 돼 이거 수락하면 또 시작이야 탈란지가 저 얘기 내 얘기만 듣고 끝내지 않아 그럼 100% 지도 할 말 해 뭐 해달라고 그럼 이것까지만 할까 하다가 넘어가 맞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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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전장 방송 와우 방송 넣어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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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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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張